자 여러분 요하 요하 오늘은 일단 이게 저번에 했던 게임과는 좀 다른 느낌인데 이것도 인기가 많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힐링 게임에 속하는 거고요 스타드벨리처럼 파밍도 하고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런 게임입니다 재밌을 것 같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게임이 초반에는 좀 파밍하느라 루즈해질 수는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초반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래서 스타드벨리 하는 분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오 약간 체형이 남자분은 두 개가 있네요 남자는 두 개 오 이 체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상체가 커지면서 배가 나오네 아 상체가 이렇게 커지면서 배가 이렇게 부끄나오네요 체형을 늘리니까 기왕이면 약간 적당한 체형으로 적당한 태닝도 예쁜데 저는 원래 보통 이런 거 만들면은 그 찐으로 이렇게 그냥 완전 살색이나 흰색 이렇게 피부로 하는데 태닝 피부 괜찮은데 오 오 헤어스타일도 되게 다양하다 이게 기본 헤어 오 이것도 좀 괜찮은데 오 풍성한 머리 오 이거 괜찮다 아마 쭉 볼게요 마음에 드는 머리 찾을 때까지 오 이거 좀 괜찮은데 약간 농장 주인 느낌 나잖아 오 이것도 괜찮다 역시 똥머리 오 깔끔하네 지금 제 머리랑 비슷하네요 이건 머리 되게 다양하다 그러니까 그림이랑 좀 다르네요 이건 섹시한 눈인 머리 이 머리도 좀 잘 어울리고 귀엽다 칼머리 오 이 머리도 괜찮은데 아 근데 개인적으로 아 이 머리가 좋다 뭔가 약간 상점 주인 같지 않아요? 뭔가 어디 판타지 이런데 보면 상점 주인 누나 머리 약간 꽃집 하는 사람 머리 이런 머리야 꼭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있고 딱 한쪽으로 이렇게 따가지고 제 생각에는 머리 스타일이 남캐어케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남자 이렇게 하면 남자분들이잖아요 봐봐요 가리지 않아요 남자 여자 가리지 않는 헤어스타일입니다 머리는 공통인 것 같아요 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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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나 이게 뭔가 예쁜 금발이려면 백금발이어야 되는데 색깔이 예쁘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좀 주황빛에 가까운 게 잘 어울리니까 이 색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엘사몰이잖아 엘사몰이잖아 생각해보니까 백금발 백금발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살짝 하얀 쪽에 가까운 호토리 베이지에 가까운 머리색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러면 근데 좀 하얀 피부가 더 잘 어울리는데 아 태닝피부도 괜찮은데 색깔 바꾸니까 이 색이 낫네 괜찮은데 하얀 피부로 가죠 눈썹 헤어와 매치 이제 눈썹은 헤어랑 같아야 돼 오 그래도 좋다 이거 아 이거 너무 좋다 색깔 맞추기 되게 빡센데 이거 괜찮네 눈 눈 색깔인 것 같죠 눈은 눈은 언제나 그랬듯 보라색으로 갑니다 별로 티 안 난다 눈 색깔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네요 크게 막 티가 안 나는 거 보니까 파란눈으로 갈까 파란눈이 예쁘다 코 스타일 약간 이광수씨 코 같은 느낌인데요 코 코 코가 약간 이광수씨 느낌이 나는 코 스타일 3번 4번 약간 휘어져 있는 것 같다 4번 약간 3번 3번 스타일이 괜찮은데 아 너무너무 올라갔다 1번 보다는 쭉 가볼게요 7번 괜찮구요 8번 넘고 평소가 크다 7번 괜찮다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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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괜찮네 콧대가 약간 높은 것도 있는데 입술을 입술은 약간 어우 잠깐만 이게 입모양이잖아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 괜찮다 왜 이렇게 채도가 떨어지지 입술이 아 밝기가 떨어져 있구나 어쩐지 어쩐지 왜 이렇게 시커멓게 탔나 했네 이게 코랄색입니다 이게 코랄색 아 눈도 바꿀까 어머 눈은 첫번째가 제일 좋아보이는데 첫번째가 제일 낫네요 음 어 이건 이게 낫다 오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아 이정도면 만족스럽습니다 수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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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와우 너무 예쁘다 꽃수염 너무 예쁜데 제가 넣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면도하고 다니는 여성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오 옷은 색깔이 달라지네 오우 예쁘다 파란색도 기본도 예쁜데 블랙 어 이거 예쁜데 다 너무 예쁜데 초록색도 예쁘다 음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뻐 이것도 예뻐 아 이건 위에 셔츠만 좀 달라지고 어두워지네 이거 포인트는 이게 예쁜데 뭐가 더 예쁜 것 같아요 6번? 7번? 이건 정비군 같다고? 아 너무 고민된다 초록색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걸로 갈까요? 난 이게 마음에 들어 개인적으로 3번? 3번도 예쁜데 사육사 같다고? 글쎄요 글쎄요 바다 배경이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요 오케이 3번으로 가자 오케이 이거는 하연으로 하고 이게 뭐야 땡땡C 땡땡C 이게 뭐지? 다 C인데? CCC인데 뭐지? 뭘까? 같은 C인데? 이게 뭐지? 농장 이름 농장 이름 하윤 아일랜드 간단하게 하죠 하윤 팜은 좀 이상하지 않니? 팜이 농장이라는 뜻은 맞지만 좀 내 이름 넣고 좀 하윤 씨 이렇게 불러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 뭔가 생각나는 게 없는데 뭐가 좋으랄까? 약간 외국인 것 같으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 외국인 것 같으니까 여기 네가 가라 하와이 딱 해야지 아니 나 아 외국이니까 네가 하지 말라고 따로 컷말 해야 되나? 컷말을 하면 이렇게 하죠 님 님이 나을 것 같아 님 누구님 이렇게 부르는 게 흐이치식공장 흐이치식공장 아니야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사윤농장에 특별히 농장의 정체성이라고 하아이 나 이런 거 닉네임 짓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닉네임 짓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영전 같은 소리 하네 아 뭐가 있을까 하운부 하자고 신한 아일랜드 아 괜찮을까 신한 아일랜드 괜찮을까 아 그건 좀 아 그건 좀 그러네요 네 그런 건 좀 그러네요 하운부 하자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스위치 코랄 아일랜드 아니 근데 나 동물농장 그 저기 동물에서 팔 때 쓰던 거 그대로 해야 되겠다 신한군청에서 왔습니다 마크도 나루도 마크도 나루도 라고 했거든요 동물농장에서 쓰던 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 영상이 있나봐요 포큐를 떠난 당신은 코랄 아일랜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게임이 전체적으로 소리는 좀 작은 편이네요 방송에선 괜찮을 것 같은데 와 마을 예뻐 코너 안녕 하윤 세 모금짜리 코랄 아일랜드에서 돌아온 걸 환영한다 정말 오랜만이야 하윤 다시 보니 좋구나 섬에 손님이 온 게 얼마 만인지도 잊어버렸단다 하하 그러네요 반말하네 그러게 와타루씨하고 여기까지 오는 길은 힘들지 않았지? 네 안전하고 편안하게 왔어요 다행이구나 역시 와타루씨만 한 선언이 또 없지 오랜 여행으로 피곤할 테니 어서 새 집으로 이동해볼까 아 글씨제 다른 거 좀 스트레스 받네 아 이 글씨제 예쁜데 왜 같이 안 썼을까 왜 글씨제를 좀 다르게 했지? 와 안 어울리는데 오와우 오와우 약간 처음 시작하는 집은 그 스타디 블링 좀 비슷하게 생겼네 조코야 조코 좋아 바닥은 다 됐어 오 딱 맞춰 오셨네요 방금 막 수리가 끝났거든요 이쪽이 새로운 농부인가봐요 그렇다네 하윤 이쪽은 딘다와 조코야 이곳 목수지 이곳 목수지 만나서 반가워 하윤 안녕 하윤 조금만 조금만 우리 섬에 새로운 사람이 오다니 반갑구나 와 집도 주네 내 말이 그 말이라네 하윤 이게 네 새 집이란다 좀 낡긴 했어도 후진 집 주네 에헴 코너 시장님 혹시 지금 저희가 작업한 게 별로란 말씀인가요?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아니야 난 하하하하 그냥 농담입니다 아쉽지만 겨우 물만 안 새게 지붕 수리하고 썩은 목재 몇 개만 교체했어 수리가 더 필요하면 여기 서 북동쪽에 있는 힐사이드로 와 거기 우리 가게 겸 집이 있거든 돈은 안 받을게 대신 필요한 자제는 네가 구해와야 해 어 그치 공짜로 집을 받았으니까 집에 토대만 복구하면 네 마음껏 집을 꾸밀 수 있어 자세한 방법은 우편함에 넣어뒀으니 확인해 자 그럼 우린 가볼게요 둘 다 나중에 봐요 잘했어 하윤 행운을 빈다 바이바이 바치 다들 네가 와서 기뻐하고 있단다 특히 쌤이 좀 적응이 되면 쌤을 만나러 가보렴 시내에서 자파점을 운영하고 있어 어 쌤? 이름만 들어도 살짝 잘생겼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저쪽은 네가 대부분 시간을 보낼 바치라다 이야 스타드빌리랑 똑같죠 여기 이제 파면 되는 거예요 아쉽지만 코너는 탈락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헉 와 땅 엄청 큰데? 지금 상태가 좀 엉망이지만 금방 복구할 수 있을 거다 진짜 넓다 장물을 수확하고 나면 수확한 장물이나 그 외에 판매할 물건들을 배송상자에 넣을 수 있단다 내가 밤사이에 내용물을 시내에 적절한 상점에 배송하면 너는 다음날 대금을 받게 될 거야 이건 스타드빌리랑 똑같죠 이만 갈 테니 쉬렴은아 아 방금 도착해서 농장일에 필요한 물건을 하나도 못 샀겠군 여기 새로운 시장을 위해 우리 마을에서 주는 선물이야 감사합니다 물 뿌리기에 도끼, 낫, 여러가지 씨앗을 받았다 뭐라도 필요한 게 생기면 언제든지 날 찾아오렴 궁금한 게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끝내주는 술이 있을 때도 다시 한번 환영한다 하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와 집이 좀 이렇게 움직이는 거네 야 집이 너무 낡았는데 이거 아니 인간적으로 벽지 정도는 아니 인간적으로 벽지 정도는 벽 정도는 갈아주지 이게 썩은 나무 몇 개를 갈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집이 얼마나 썩었길래 안 팔리는 집을 나한테 준 것 같은데 어 편지 왔다 농가를 수리하려면 네가 재료를 모아야 해 나무 50개 돌 20개가 필요해 재료를 다 모으면 목공수에 방문해서 카운터에 주문을 완료해줘 당일 바로 수리해줄게 일단 집부터 고쳐야 되겠군요 잔해부터 치워야 된대요 낫국갱이 또는 도끼를 장착한 상태에서 잔해를 제거 어 이것도 경작하는 방법은 똑같은 것 같네 물 뿌려주고 농사 매일 줘야 되는 거 곽갱이 청동석 발견 뭐야 이거 이건 약간 동물의 숲 느낌인데 새로운 돌 발견 풀은 그냥 뽑을 수 있는 건가 아 이건 이걸로 낫으로 하는 건가 아하 풀 있는데도 그냥 못 지나가 완전 불편해 이것도 도끼로? 어허 한대씩 한대씩 때리면 되구요 아 옆에서 봅시다 도끼로 내려찜는 폼이 좀 이상하다 보이는 뷰는 딱 한 군데 밖에 안 보이네요 꼭 누르면은 계속 때릴 수 있고 어 뭔가 이건 꾹 누르고 있으면은 사진 같은 걸 하는데? 나무는 여러번 때려야 지는데? 어 그러네요 위에가 스태미너네 스태미너가 생각보다 금방 달아버리네 나무 20개 돌 20개랬지 지금 돌 위주로 캡시다 그러면 돌을 좀 많이 가져가야 돼요 하나 둘 그렇지 나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2D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 이런 게임 나오면 이런 게 좋아요 시프트를 누르면은 알리기랑 걷기가 바뀌네 15개 15개 이것만 캐면 되나? 작은 나무들은 되지 맙시다 돌 돌 돌 이게 뭐지? 이 도토리 모양은 뭐지? 바닥의 그림? 아 씨앗이구나 씨앗이었네 나무를 50개였구나 나무가 일단 길을 방해하는 애들부터 처리합시다 작은 애들은 가만히 두고 밑동 같은 것도 가만히 두면 나무가 자라겠지 하나씩 하고 이거 스태미너 스태미너 다 채울 수 있으려나? 하나 하나 남았다 이거 갔다 오고 나면 일을 못하겠는데? 가야 되겠는데? 나무 한 개만 됐다 목공소 방문하기 씨앗을 먼저 여기 심어볼까요? 갱이질을 하고 하나 할 때마다 3씩 달아버리네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 음 머리가 너무 멀면 사용을 못하는군요 이건 뭐야? 태비? 하나 더 하고 물뿌리개 아 물뿌리개 거구나 소리도 좋아요 물뿌리개 뿌릴 때마다 스태미너가 맞았다 오케이 이것도 다 됐고 어디로 가야 되지? 맵 어 목공소 여긴가? 아 여기 있다 여기 가면 되는 거지 위로 가서 오케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BGM이 안 들리네요 전체적으로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살짝 아이고 살짝만 올릴게요 우와 우와 뭐야 공작도 있어 어? 어? 너 어디서 많이 본 닭인데? 너 뭐 하나에 나왔던 닭 아니니? 뭐 하나에 나왔던 닭처럼 생겼는데 너? 눈알 튀어나올 것 같이 생긴다 오른쪽으로 가서 오 소리 들린다 목공소가 막 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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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훔쳐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목공소 집 수리하기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지? 이건 업그레이드인데? 이건가? 잠깐만 목 수를 방문하세요 아 밑에인가? 이 남자애인가? 이 남자애구나 비가 왔으면 좋겠네 아 아닌가 보네 집 수리하기가 맞나 보다 저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맞겠죠? 같은 거 보니까 잘됐네 고마워 당장 작업 시작할게 오 아 뭐야 과정 나오는 줄 알았는데 좋고 계획을 바꿔야겠어 하윤이가 하윤이가 건축 자재를 갖고 왔어 농장으로 가서 하윤의 오두막을 수리해주자 어? 스타일 있었어? 나 그냥 넘겨버렸네 잘 찾아왔구나 그럼 집을 수리해볼까 다음에 또 바꾸면 되지 닌다와 조코가 집을 수리해주고 있다 전에 집보단 낫지 않을까 달라진 집 어때? 더 아늑하지? 그럼 물건을 집 안으로 옮기자꾸나 청소하고 이야기도 하고 티비도 창문도 싹 바꿨네 휴 왜 이리 무겁담 다 됐다 어때 하윤 구멍이 싹 없어졌네요 감사해요 이제부턴 잠 푹 잘 수 있겠지 어 구멍이 없어졌어 봐 이제 곰팡이 하나도 없지 목자를 싹 교체했거든 집 기초도 새로 했고 가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됐단 뜻이지 한층 더 아늑한 집을 꾸밀 수 있어 말이 나와서 말인데 어? 어깨 우리가 시내에서 가구점을 하거든 다만 관광객이 없어서 살 사람이 없다 보니 종류가 그리 많지는 않아 그래도 구경은 해봐 맘에 드는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 말 나온 김에 원하면 지금 가서 여보 거기까지만 해 애 부담되겠어 아 아 아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흥분했지 가구점은 우리 자랑이거든 친척들도 와서 도와주고 있고 일종의 가업인 셈이지 편할 때 와서 구경해 시내 한 목판이 있으니 찾기 쉬울 거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여보 잊어버린 거 없어? 음 아 맞다 TV 왜 TV 연결도 안 해주고 가는 거야? 너한테 TV도 설치해줬어 무료로 주는 거야 기왕 더 기왕이면 더 좋은 거 주지 오래된 거라 좀 크지만 그래도 작동은 잘 돼 이 정도면 내 집에 버리는 수준인데 자기 집에서 안 쓰는 거 나한테 버리는 거 아니야? 채널도 다양해 가령 일기 야 야 야 아 나온다 아 아 가끔 60도 각도로 때려야 말을 듣긴 하지만 이렇게 나왔다고 아 일기예보 채널이라든가 비오는 날에는 작물에 물을 줄 필요가 없잖니? 그러니 그럴 시간에 낚시를 간다거나 뭐 뭐든 네 취미를 즐길 수 있어 난 버라이어티 쇼를 좋아해 잘 보면 유용한 팁을 얻을 때도 있단다 알려줄만한 건 이 정도구나 나중에 보자 또 봐 잊지 말고 가구 좀 한 번 두르고 알았지? 진짜 쓰레기 버리고 가는 건데? 어디 내다 팔기 귀찮은 거 여기다가 아싸 처리할 때 생겼다 집이 더 커졌습니다 일단 볼까요? 농부가 되는 법 제프 스미스와 함께하는 농부가 되는 법 저는 제프 스미스입니다 농사에 꽤 일가견이 있죠 농장에서 자라서 새싹 여러분에게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시청해 주세요 이거 뭐야 19LXL? 단위가 뭐지 이게? 제가 처음으로 옥수수를 씹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작물에 물을 주어라 바로 그겁니다 그 점만 명심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새싹 여러분 하지만 비가 올 때는 물을 줄 필요가 없겠죠? 아 뭐야 당장 나와 사기꾼! 당장 이거 방송국 가서 신고해 이게 뭐야 사기꾼이네 동물 채널 일기예보 WBC입니다 여러분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중요한 채널이죠 코랄 아일랜드와 그 주변 지역 날씨를 예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해가 떠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모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내일은 날씨가 맑대요 묵과 함께하는 묵빵 묵빵? 묵빵이래요 묵빵 안녕 묵묵이들 묵빵에 온 걸 환영해 묵은 뭐든지 다 먹어 예를 들면 묵인가봐 포큐하고 토사카에서 온 고품질 풀 같은 거 묵 묵 이거 묵 없네 묵묵 도우미가 필요해 오늘 묵은 포큐의 남쪽 섬에서 온 이 풀을 먹어볼 거야 묵묵이들 말로는 이게 그 섬의 남은 마지막 풀이라고 하던데 경작하던 농부들이 다 떠났다 한나봐 저 풀이 뭔데 그게 안타까운 일인지는 묵이 직접 먹어보고 판단할게 묵냠묵 묵냠묵 묵 흙맛도 나고 신선한 향도 느꼈죠 일단은 합격 그럼 본격적으로 먹어볼까 묵? 묵냠묵 묵냠묵 묵 뭔가 이상한데? 묵은 여기서 풀맛을 못 느끼겠어 왜일까 묵묵이들아 제철이 아닌 풀이라서야 농부 친구들 제철이 아닌 건 키우면 안 돼 맛이 이상해진다고 알겠어 묵? 묵은 이런 거 다시 먹고 싶지 않아 치워 묵 쨍쨍 어우 세상에 일부러 제일 좋아하는 그릇에 담았는데 무슨 낭비람? 묵 인성 논란 오늘은 여기까지 묵은 다음주에 포코 보코치킨과 함께 포교의 건초를 리뷰할거야 묵묵이들 그럼 다음주에 봐 인성 논란 유튜버 묵 인성 논란 좋아하는 거라더니 일단 수확을 아직 못했으니까 보상을 받고 제작도 있다 펜마 울타리 대문 길 상자 돌길 상자를 좀 만들어 놔야 나중에 필요하겠죠 쓰레기를 좀 주읍시다 쓰레기는 어떻게 하는거지? 어? 그냥 휘둘러도 이게 그렇게 되네 쓰레기는 어떻게 줍는거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나신거? 도끼? 이걸로 하는거구나 스테미나 부족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해야된대 아 이거구나 이거 번역이 이상하게 됐어요 4도 된다 일단 하나 먹어볼까요? 8번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네 오 먹는 소리 보소 쓰레기를 싹 쓰러 갑시다 그렇지 한 번에 여러개를 그렇지 그렇지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이거? 뭔가 네모난거 있는데 뭐지 저건? 인벤을 비워보자구요? 인벤 자리 많아요 이거 아니에요? 가방 이거 아닌가? 꽉 찼다고 떴어? 음 역시 상자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상자부터 지금 쓰레기가 한게 모자르네 뭐를 버려야 되나 한번 버려보자 오 유리구나 오오 아 유리였구나 쓰레기를 쓰레기를 하나만 더 하고 일단 먼저 만들고 아 목재가 없네 아이나 정말 나무도 키워야 됐었구나 과연 근데 50개라서 하루 안에 못 만들겠다 내일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시곤해지기 시작합니다 돌을 버리자 돌을 버리자 최대한 끌었어 됐어 자자 아 자자 자자 자러 가자 어 어 안돼 어 어 안돼 자면 되지 어 마이너스도 있네 어 자자자자 6시밖에 안됐는데 아 일단 자자 어 어 6시밖에 안됐는데 낮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어 큰일날 뻔했네 방금 마이너스 1 떴어요 어 안 좋았어 기본 가방을 소개합니다 칸이 총 20개에요 기본 도구벨트보다 5개나 더 많습니다 500코인은 판매중이래 어 가방도 사야되겠구나 그러면 일단은 가방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만 좀 상자부터 먼저 만들자고 가방을 사는게 더 나을까 상자를 만드는게 더 나을까 상자를 만드는게 먼저겠지 그러겠죠 35개 2 3 4 5 5 5 4 5 4 5 4 4 4 5 돌 좀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50개 어 됐다 그러면 아 인벤토리 야 이거 이거 버리고 이렇게 바로 만들어진다고 이거를 상자는 보통 이렇게 두는 게 낫겠지 아직 안 심을 거니까 목재까지 이렇게 넣어두고 뭘 파는 게 좋으려나? 나무를 팔아야 되나? 닭물을 파는 게 좋겠지? 아 물 줘야지 낚시를 빨리 배우고 싶다 낚시 배우면은 물고기 팔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 정리부터 먼저 하자 여기부터 싹 정리하고요 아 뭔가 묘하게 이 바닥에 돌 자국이 있는 거 불편하네 묘하게 불편하네 아니 그리고 이 게임이 조금 살짝 너무한 게 허공에다가 이거 휘둘러도 마이너스 돼요 스태미너가 뭔가 얻어 걸리지 않고 허공에만 해도 마이너스 되네 그러니까 잘못 클릭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정확한 에임을 요구하는 게임인 거지 이게 여기에 마저도 여기 마저도 에임을 요구하다니 아이고 나무를 잘라버렸네 압초 제거 아이고 나무를 잘라버렸네 일단은 퀘스트 먼저 해야 뭘 진행하지 않을까요 돈이 100원 100원을 어떻게 모을 수 있으려나 이건 뭐지 이거 벌레 잡는 식물 아닌가 토대 여기에 무언가를 지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 뭐 따로 짓는 데가 있나 보네 근데 이거 수확을 이렇게 해도 나중에 다 자라겠죠 풀 같은 거는 그러면 경작을 더 하자 씨도 어차피 남아 도는데 경작을 시앗을 더 심자 시앗을 더 심자 시앗을 더 심자 제가 가을? 가을? 아니야 여름까지는 해봤어 가을을 못 넘겼던 것 같네 진짜 가방을 언제까지 세일하는 거지 그걸 모르네 중요한 건 계속 세일을 하는 건가 아 이거 나무구나 아 젠장 이것도 풀인 줄 알고 배버렸네 너무 한꺼번에 많이 정리하면 손에 일어나 지금 뭐 울타리 같은 거 필요 없겠지 배놓은 건 싹 다 넣고 식물아 어서 자라라 밟으면 강해진다 하던데 일단 400원은 좀 아끼고 100원 100원을 어떻게 볼까 여기 있는 거 기본 작물을 팔까 나무 같은 거 팔면 얼마이려나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 이런 건 파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럴까요 나무는 어차피 금방 자라서 나무 좀 팔아볼까 얼마 정도 나오려나 얼마일까 내일 돈이 들어온다는데 얼마 안될 것 같기는 해 아니 이거 길가에 불편하게 아 벌써 나 2시밖에 안됐는데 이래서 농사도 열심히 못해요 이래서 농사도 열심히 못한다니까 마을 구경이나 좀 하러 가볼까요 이참에 여기서도 풀 뵐 수 있나보다 우와 알파카? 어 뭐야 귀여워 여긴 알파카 있어 오 우와 돼지다 돼지 얘 뭐야 너구린가 어 뭐야 귀엽다 여긴 농장인가봐요 양도 있네 라마인가 여기가 농장이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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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데 너 뭔 얘 뭐지? 뭐 도망가는데? 동굴 아 이쪽 가는 길 동굴이야 새집하는 건가봐 얜 뭐지? 아닌데 이것도 뭐지? 파는 건가? 퇴비야 함부로 휘두르지 말자 야 이거 함부로 휘두르지 마 나무 들고 다녀 어 누구세요? 자라 마을에 새로운 농부라고? 석유 유출 사건 이후에 이사 온 거야? 난 자라야 나중에 보자 아하 따로 이야기할 타이밍이 오나보다 어 그래야 되겠어요 어 우긴 길이 막혀있네 스테미너를 함부로 쓰면 안되기 때문에 나무를 들고 다니겠습니다 나무를 들고 다니면 스테미너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선물 주기가 가능하네요 대화하고 나면 오 맵 좀 잘 만든 것 같다 지금 구름이 좀 꼈어요 날씨 벌레도 잡을 수 있는 것 같고 이방인 옥장 한 번 만난 사람들은 위치가 어딘지 뜨네 여긴 마을 주민 두명 있고 일단 카라반으로 가볼까 맵 크다 누가 있나 어 상점이야 아 여기는 상점 옆에 또 물음표가 있는데요 뭐지 누가 있어 어 누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오케이 니 니가 하윤 니가 말이 짧다 니가 니가 하윤 얘기는 들었어 도시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 좀 쐬려고 왔다면서 이 사람이랑도 대화할 수 있나 보다 그렇다면 잘 왔어 원하던 걸 찾길 바래 이게 신선한 공기든 내면의 평화든 어 일단 그러게요 님 썼는데 호칭을 안 쓰네 아 일단 쭉 돌아봅시다 오른쪽 시간 되게 빨리 간다 쭉 보니까 무슨 온천인데 오 온천도 있어 오 목욕탕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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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되게 잘 꾸며놓은 동숲 집 같아 동숲 집처럼 꾸며놨어 동물의 숲 이쁘게 지은 집 이런 느낌인데 우와 우와 다른 사람 방이래 오 저기 주인이 있네 저긴가 봐 우와 되게 잘 만들었다 안에 여기 목욕탕도 있어 지금은 아직 서비스를 안 한다고 6칸인 것 같아 8시네 6시네 시간 되게 빨리 가네 산문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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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여기 주인이랑 아직 안 친해져서 마음대로 못 들어가죠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놨다 헬로 안녕하세요 각자 방에 주인이 있나 보다 예쁘다 진짜 잘 만들었다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주인인가 보다 뭐야? 이 날티나게 생긴 젊은 사람은 누구지? 와쿠? 와쿠와쿠상인가? 그렇다면 잘 왔어 모나동을 찾길 바래 똑같은 말을 하네 아직 그게 아니라서 운동하시는 누님 차임 네가 새로 왔다는 녀석이구나? 귀찮게 하지마 나도 너 귀찮게 안 할 테니까 농담이야 어 뭐야? 와쿠씨 약간 날티나지만 괜찮아 보이니까 일단 메모 농구장도 있다 둘이 부부라면 어쩔 수 없지 학교 보통 다 8시에 닫으니까 우리 집에 갑시다 맵 되게 넓다 집까지 언제 가냐 이렇게 통해서 가야 되겠네 제가 스타듀밸리 했을 때도 아 늦었어 집에 빨리 가야 돼 집에 집에 빨리 가야 돼 이러면서 갔었거든 못 잔다 못 잔다 피곤해 피곤해 그러면서 갔어 마을을 구경하려면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고 가야 돼 이쪽으로 가면 갈 수 있다 와 맵 되게 잘 만들었다 그리고 박물관도 있어요 집에 도착 집에 왔다 일단 나무만 좀 팔고 오늘 일단 이만큼 하고 자자 아직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내일 날씨 한번 볼까 일기예보 예보를 해드립니다 내일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아하 내일 비 많이 온다네 쇼핑 코라이 쇼핑입니다 오븐이 있으면 쿠키와 호박파이 등 맛있는 제거를 구울 수 있어요 풍미가 가득한 요리를 먹고 싶다면 리소토에 도전해보세요 지금 속해된 팬에서 3600코인을 구매할 수 있어요 어우 비싸 어우 비싸라 당장이고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오 100원 뭐야 나무 생각보다 돈이 되는데 100원 그새 모였어 자 지금 밖에 비 오니까 오늘은 안 줘도 돼 오 좀 자랐다 안녕하연 혹시 시간을 보낼 방법을 찾고 있니? 아니면 작물이 자라는 동안 추가로 코인을 벌고 싶다던가 시간 날 때 해변하우스에 들르렴 오 낚시다 낚시다 낚시 이거 낚시다 분명 낚시다 잠깐만 근데 가방을 어디서 판다 했지? 자파점에서 판다 그랬던가? 현지를 다시 못 보는 것 같던데 아닌가? 현지 다시 못 봐 그게 아니라서 퀘스트는 아니고 날라오는 광고? 맴? 아 여기 있겠다 샘네 자파점 아 안 그래도 가야 되는 자파점? 자파점 찾아보자 자파점이 어딜까요? 여관 재활용센터 어 안 가본 곳일 것 같은데 대장간 옷가게 저택 찰스의 집 가구점 여긴가? 아 여기 있다 오늘 휴무 오늘 쉰대 아 오늘 쉰대요 아 하필 하필 쉰다 그러네 그냥 가죠? 그냥 낚시 나러 가죠 하필 돈을 모았는데 가기가 쉬어버리네 태풍도 아닌데 비 온다고 가기가 쉬면 어 돈을 어떻게 버나 어? 비만 오는데 가기가 쉬어버리면 어떡하나 휴양지였네 어 맞네 어 저기 꼬마 누구지? 안녕? 발렌티나네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전 발렌티나예요 어 그래 안녕 발렌티나 그래도 불어놔야 되니까 위치를 봐야 돼서 꼬막 꼬막이 너무 큰데? 꼬막 엄청 크네 아 쓰레기도 여기서 주울 수 있네 돌 꼬막 해볼까? 아 그냥 일반 돌이네 점박이소라 이런 거 주워서 팔면 되거든요 어 이게 뭐지? 양동이 어 양동인 건 나도 아는데 양동이 비치발리볼 하는 곳 이런 거 주워서 팔면 돼 일단 기본적으로 쓰레기가 많네요 쓰레기는 싹 치우고 낚시 배우러 가자 쇽쇽 여기도 쓰레기 보였으니까 어 저기 누구 들어간다 어 여기도 들어갈 수 있나? 오 어 뭐지? 깊게는 못 들어가는 건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지? 어 뭐지? 이 심비오트 그 바다는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건? 일단 들어가죠 자 가도록 하죠 어디 어디라 그랬더라 아 이제 밑에구나 ASMR 컨텐츠 가자 해변하우스 낚시에서 돈 좀 벌자 뭐 써니? 새로운 농부한테 어떻게 그래 한 번에 두 개는 너무 부담스럽잖아 뭐지? 좋아 그럼 낚시부터 시작할까? 낚시는 누구나 좋아하니까 다른 것부터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 왔구만 어서 오렴 드디어 얼굴을 보는구만 하윤 맞지? 짐 하윤 왔어 앞으로 잘 지내자고 어? 어디 있는 거야? 언제쯤 만나보나 했단다 하윤 이리 와서 앉아 환영 선물로 뭘 줄까? 얘기 중이었어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짐씨 서 있는 게 더 편하면 그래도 괜찮아 다리 건강에도 그게 좋지? 마침 다리 건강에 딱 좋은 운동이 있단다 바로 곤충 채집이야 아하 여긴 또 곤충이구나 어서 앉아 하윤 아 수라는 거야 앉으라는 거야 그래 농장 생활은 해보니 어때? 아직 모르겠어요 차근차근 하렴 곤충처럼 우리 인간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야 하윤 네가 결론 좀 내줄래? 낚시하고 신나는 곤충 채집 중엔 뭐가 더 좋은 활동 같니? 음 전 개인적으로 물고기가 덜 징그러우니까 낚시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하 하하 당신도 참 지구는 못 산다니까 아우 뭐야 어 낚시가 더 느긋해서 좋아해요 아하 그럼 그렇지 그렇지 여보 네 말이 맞아 물음 낚시가 최고지 뭐 아무튼 여기 환영 선물 받으렴 낚싯대하고 잠자리채야 아까 그 돌아다니는 곤충 잠자리채로 잡는 건가 봐 잡은 건 팔거나 박물관이 기증할 수 있단다 어 이거 동숲이랑 똑같네 이건 동물의 숲이랑 같은 느낌이네 박물관에서 좋아할 것 같구나 잘해 어 강요하는 건가 잘해 잘 잡으라고 그런 느낌인데 상점 아 이런 거 사먹을 수도 있고 아 미끼를 사야 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끼를 사서 아 에바네 에바 에바 에바야 안녕 나도 만나서 반가워 나는 에버리스트야 줄여서 에바라고 해 아 이름이 에버리스트야 사람들이랑 대화는 다 해야 위치 파악이 될 것 같아 와타루 와타루사 와타루상은 얘기를 못하네 지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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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기들 방 같은데 야 여기도 잘 꼽여 놨다 진짜 동숲 동숲 같아 동물의 숲 같아 그러게 집 되게 부자다 그 친구들 중에 가끔 그런 애들 있잖아 엄마 아빠가 일하는 가게랑 집이랑 붙어있는 애들 그래서 2층에 올라가 이러면 막 엄마 아빠 막 문방구하고 있고 어릴 땐 그런 애들 많았는데 각이 2층이 집이고 막 오 이 가운데 섬은 뭐지? 불가사리 꼬막 오 여기 뭐 배 타고 나갈 수도 있나? 태호 오? 태호라는 친구랑 친해지면 배 탈 수 있나? 오케이 트리플 킬 좋아 좋아 패프 일단 돈을 최대한 벌어야 되니까 이런 거 쓰레기 싹 주워가지고 이건 또 뭐야 음 그런 걸 해야 되겠다 필요한 거랑 필요 없는 거라 동켈프 이거 뭐지? 아 가방이 있어야 딱인데 하필 가방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자리 없는데 하필 또 유리가 나오네 일단 집에 거기다 넣어놓고 오자 멀진 않으니까 상자에 넣어놓고 오자 너 어차피 해봤자 소용이 없지 몇 번 다니고 나면 길 자연스럽게 외울 것 같네요 맵이 크긴 해도 회품 버리고 쓰레기는 의외로 동켈프? 이거 팔아도 되겠지? 이거 잘못 때렸을 때 없어지면은 너무 억울한데? 음 다 갖고 다닐 이유도 없겠다 가방이 작아지니까 물뿌리 같은 거는 갖고 다니고 일단 지금 해변에 가니까 돌아다니는 길에 만날 수 있으니까 아이고 이렇게만 들고 가죠 5시 40분? 재집하기 시간이 좀 늦을 수도 있겠는데 집에 가는 시간을 5시부터 생각해야 된다니 이 사람들은 누구지? 안녕 넌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새로 왔니? 라지씨 로스 판사 맛있는 라면을 먹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지? 맛있는 라면은 해변하우스 해변하우스로 가세요 거기가 맛있게 해줄 거예요 어? 뭐야? 사라졌어 개구리 벌써 6시 반이야? 난 아직 일을 더 하지 못했는데? 스테미나 아까우니까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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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 어? 이 상황 못 가네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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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산호촌 아니겠지? 일곱 시 여기 있는 쓰레기는 내가 다 치웠나? 오 의외로 범위가 넓은데 아 이쪽은 못 가네 채집도 땅 덩어리 땅 덩어리가 넓은 것도 여기서 주로 낚시를 할 것 같은데? 카페 인가? 여관 우와 숙희 어? 안녕? 다시 만나서 반가워 오 뭐야 이거? 배에 튼살 뭐야? 배에 튼살 자국이 있어 이 디테일 뭐야? 뭐지? 애엄만가? 어 여기서 밥도 씌우고 계시네 오 예쁘게 잘 꾸며놨네 여기 재봉틀도 있어 우와 자고 있어 애기들 우와 2층 오 여기 묶고 있는 사람들 많다 우와 와 씨 나도 내 방 이렇게 꾸며야겠어 여기가 제일 싼 방인가 보다 오 죄송해요 오 죄송합니다 자고 계셨네 아 죄송합니다 오 죄송합니다 안 눌러질 줄 알았는데 방 되게 예쁘다 좋아 좀 참고해서 꾸며야겠다 가구가 이만큼 많다 이거지 이만큼 꾸며져 있다는 건 가구도 이만큼 많다는 소리야 우와 튤립도 가져갈 수 있네 오 제비꽃 오 뭐지? 와 벌레 잡았다 티코리 뿔 악마의 벌레 오 이런 거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이건 뭐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 오 집에 가야되겠다 10시다 앗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있어 앗 잠깐만 앗 세상에 어 뚫으면서 들어가볼까 아니야 아니야 시간이 안돼 저기까지 가는 길을 좀 뚫어놔야겠다 내일은 저 길을 뚫어야겠어 자파전 가구 그래야되겠네요 빨리 달려 열두시 전에 집에 들어가 길에서 잘 순 없어 어 여기도 튤립있다 아 얘는 안되네 이런건 팔아도 되겠지? 아 뭐야 먹을 수도 있네 야생식물샷 음 얘는 팔아야되나? 일단 가지고 있을까? 얘는 필요가 없으려나? 아 박물관에 기증해야되는구나 일단 덮고 다자 네 여기 왼쪽 위에 스테미너 있죠 이게 중요해 아 오케이 오케이 자야된다고 습하고 비온다 아 내일도 비온다네 사노스타 열정과 음악이 이 다섯 소녀를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씨팝의 내국한 세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씨팝 씨팝이로 씨팝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대표할 이 쇼의 진행자입니다 호라인스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오늘 다섯 명의 소녀가 씨팝 세계에 도전합니다 보컬 연습을 시작하고 안무를 외우고 각 단계마다 최선을 다하며 연습한 결과를 선보일 준비를 하게 되죠 어우 가운데 친구 이쁜데 하지만 여러분의 참여도 이 유명한 아이돌의 꿈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코랄스타 여러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눈에 담긴 별 코랄스타입니다 보시다시피 데뷔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친구들입니다 리더 불효주서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어 얘가 리더구나 네 프로듀서 여러분 실력을 선보일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 실망하시는 일이 없도록 할게요 그러겠죠 코랄팝 좋습니다 다음 주 씨팝 베테랑과 함께하는 첫 안무레슨이 펼쳐집니다 프로듀서 여러분 채널로 고정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코랄스타에서는 헤파린이 할 거면 다른 사람들 씨는 당대하지 말고 그만둬 냉혹한 현실을 마주한 코랄스타 과연 이 폭풍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 이거 그건데? 소혜야 가수가 되고 싶니? 가수가 되고 싶니? 오케이 설탕나무 씨앗을 언제 만들었지? 오 돈 벌었다 오 나쁘지 않은데? 이거 하나에 5원이고 오 소라 열심히 죽자 소라 그래도 은근히 돈이 되네 오 소라가 돈이 되네 오 좋아요 오늘도 비 온다고 하니까 어 엥? 갑자기 갑자기 중국어? 뭐지? 뭐죠? 갑분 중국어 오 근데 이거요 여기 보이세요? 이 반짝반짝한 거 여기가 그 비 오는 재질이 다 표현이 돼있어요 여기 이게 뭐지? 이거 뭘까요? 여긴 안 열리네 오 아직은 수확이 안 돼 더 자라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수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자파 좀 가자 가방 크기 늘리러 가자 아 이거 넣어두고 어어어어 쓸데없이 쓸데없이 스테미너 정말 쓸데없이 스테미너 박물관에 기증도 하고 이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클릭 잘못했을 때 어? 뭐지? 헉? 여기가 어디라고? 뭐지? 저 여자는 뭐야? 사람들이 항의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정적인 스탈렛 마을 주민 여러분 이런 소동은 불필요합니다 보거 주식회사는 섬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반대죠 이 마을을 구제하려고 거짓말은 집어치우시 집어치우시지 보거시 우리도 꿍꿍이 속을 다 꿰고 있으니까 제 이름은 캐런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함이? 베티 베티 작년에 우리 마을에 석유가 유출된 것도 당신들 탓이잖아요 그쪽 인간들 만행은 더 이상 보기 싫다고 아 그래 맞아 석유 유출이 돼가지고 그랬다고 했죠 아까 왔을 때 도거씨 여긴 석유 시추회사 필요 없거든요 짐 싸서 떠나주시죠 마샤하오 당신 맘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입장도 이해합니다 저희는 석유 시추회사가 맞아요 그렇지만 베티씨 말씀처럼 나쁘게만 생각하시면 섭섭하죠 어디서 그딴 더러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 빨간 셔츠 저희 직원들을 잔뜩 데려오기만 하면 코랄 아일랜드가 다시 활기를 되찾는 건 시간문제예요 박물관을 저유 시설로 개조하고 호수와 해변 전체까지 채굴지로 확장하기만 하면 그 다음 아시죠 자기 마음대로네 지금 여기가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섬인데 검은색 뭐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석유 유출 위치인가봐요 세련된 상점가에 자판기에 공원에 우리 직원들이 앞다퉈 이사 올 거라니까요 보호 주식회사만 믿으면 코랄 아일랜드는 거대한 석유 도시로 거듭날 수 있어요 일자리 창출에다 회사 내부 인재 유인 효과는 덤이죠 순식간에 마을은 부흥을 맞게 될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보호 주식회사 직원들이 부득가나 PCN10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요 얼마나 근사합니까? 멋있잖아요 뭐? 빨간 셔츠? 넓게 생각합시다 솔직히 말해 깜찍하고 매력적인 섬에 누가 관심 있죠? 지금 빌빌 길어도 모자랄 판에 저런 말을 하네요 저희는 여러분들을 구제해 드리려는 겁니다 이곳 코랄 아일랜드 해안에서 저희 사업을 확장할 거예요 그럼 이 섬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유 도시로 탈바꿈하겠죠 저희 덕에 여러분들의 위상도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동의만 하시면 돼요 섬 사방에 구멍을 뚫는 게 구제란 건가? 나 참 보호 주식회사 투자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한테도 콩꼬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을 되게 예쁘게 하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감정적으로 행동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코너 씨는 그래도 보고 쪽 편인가 본데? 저쪽 편인가 봐? 아 그런가? 캐런 씨 시간 내줘서 고맙군 기회는 계속 열려 있어요 시장님 시장은 섬의 발전을 위해서 이 회사를 드리려는 건데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야 발전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 같아 뭐야 당신 하윤 맞죠? 아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인사 나눠서 좋네요 놀라지 마세요 절 모르시는 게 당연하니까 전 캐런이고 보고 주식회사 직원이에요 뭐야 사장도 아니고 직원이야? 하윤 이 섬은 죽어가고 있어요 당신도 알걸요? 이 사람들은 그저 부정하는 것뿐이고요 어이 사장 나오라 해 사장이 얘기해야지 그렇다면 최대한 이용해야죠 아 지금 그런 문제를 겪고 있다 아침부터 다들 부지런하게 움직였네 아 말 걸어서 깜빡했네 아 위쪽이네 슬슬 채취할 수 있는 것 같아 얍 보일 때마다 채취해서 스테미너에 쓰자 어 쌤 여깄다 쌤! 기대하고 있어 쌤! 지금 문을 닫았음 아 9시부터 여는구나 구경 좀 하면서 파밍할 거 있는지 좀 보고 마을 너무 예쁘다 PCN10 여기도 9시부터 여네 여긴 주점이네 술 마시는군 불가사립 어 이거 낚시한다 오! 뭐야 개많이 나왔어 보고 주식회사라 어떤 고대 유무를 발굴하는 일을 나한테 제안한 적이 있어 더러운 기업의 제안은 받지 않는 편이라 답장 안 했어 잘했어 나도 낚시 한번 해볼까 여기 낚시 잘 되니? 여기 여기 석유도 있는데 오!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아! 꾹 누르는 건가? 이것만 잡고 갈게요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여긴 잡기 어려운가 봐 어떻게 하는 거지? 조절을 해야 되나? 눌렀다 뗐다가 해야 되나 봐요 줄이 끊어지는 거 같네 이렇게 이렇게 가방만 사고 여기 와서 낚시해 봅시다 쌤! 기대하고 있어 아! 하윤 언젠가 여기 올 줄 알았지 아! 이 가게 주인을 소개해 줄게 이쪽은 쌤이 야구에 오랫동안 여길 운영해 왔지 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 여긴 잡화조미야 농장에 필요한 물건들 대부분은 여기서 구입할 수 있어 씨앗은 대부분 계절에 따라서 다른 종류로 파니까 그 좀 기억해 봐 도움이 필요하면 큰소리로 불러 난 금전 등록기 옆에 있을 테니까 아! 잘됐네 쌤! 씨앗 재고를 드디어 없애게 돼서 나 여기 호구로 온 거 같아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막 어디 묵혀놨던 거 다 나한테 주는 느낌이야 어휴 표정이 왜 그래? 아무튼 하윤 마지막으로 자네가 이사 올 줄은 몰랐어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어떤 농부가 왔을지 걱정 아니 궁금해하고 있을 거야 가서 마을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러면 어때 아 이거 이거 그건데? 진짜 호구 잡혔는데 릴리 어! 예쁘다 응? 왜? 가방 업그레이드 가방 업그레이드 아 오케이 고마워 가방 드디어 늘렸다 174원이니까 보자 뭐 좀 더 사갈까? 음 4일 동안 아 4일 후에 자라는 거구나 감자 당근 감자를 좀 감자 5개에다가 문을 다 쓰자 그리고 낚시를 하러 가자 근데 낚시는 미끼 없.. 미끼가 있어야 되는 건가? 없어도 잡을 수 있겠죠? 아아 이쪽 이쪽 어 이거 뭐지? 느낌표가 떠 있는데 어 이거 카페인가봐 어 누구시죠? 마을사람들이랑 다 얘기해야 되는데 노아 응? 왜? 어 이 아저씨 어 뭔가 괜찮은데 스타일이? 노아씨 약간 내 스타일인데 어 뭐지? 상겸이다 천천히 구경해 오 우츠냉이 두리안 주스 스테미노 올리는 음식 파는 것 같네요 다시 낚시도전 여기가 낚시 포인트 낚시는 어디서든 되는 게 원래 맞는데 핫! 다시 해보겠습니다 온다 온다 오오케이 잡았어 어 아 쓰레기 얻었어요? 아 못봤어 아 쓰레기 얻었어요? 아 쓰레기야 에이씨 아 아이 첫 낚시가 무슨 쓰레기가 걸려 일단 박물관으로 가자 벌레부터 갖다주고 내가 계속 들고 있는거는 미안하니까 박물관에 기부하러 갑시다 뮤지엄 우와 벌도 잡을 수 있나봐 나비? 곤충이 여기고 물고기가 여기 이쪽도 물고기인가 봐 감상 되게 열심히 하네 오! 스콧! 아니 저절로 돌아오지 않 아니 안녕 하윤 맞지? 지금은 타이밍이 별로 안좋은데 여길 좀 봐 통 비었어 내 필생의 사업이었는데 오 박물관을 가지고 있다고? 야 잠깐만 직업이 박물관을 가지고 있다고? 어? 뭐가 사업이죠? 여기 박물관이 통 비었잖아 예전에는 유물이 참 많았는데 아주 많은 편은 아니어도 없진 않았어 뭐지 고고학자인가? 마을에서 박물관 수집품을 전부 팔아치운다고 그리고 밀리가 전해줬을 땐 정말 화났어 난 웬만해선 화가 안나는데도 고고학자 같은데 내가 유일하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들을 빼앗아 간다니 참을 수 없지 그런데 내심 이해가 가더라 그때 우리 마을은 유출된 석유를 제거할 자금이 정말 필요했거든 그런데 내가 뭘 어쩌겠어 그래서 일단 집에 가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생각했어 이제 어떻게 할까? 두 가지 선택지가 떠오르더라고 첫째 앉아서 신세 한탄이나 늘어놓는다 둘째 마을이 고비를 넘긴 지금 다시 수집품을 복구한다 복구해야지 그래 결국 수집품을 복구하기로 했지 그런데 하윤 내가 들은 말이 있는데 니가 물건을 잘 찾는다며 맞다니까 이거 호흡으로 잡혀 들어온 거 맞다니까 나 또 실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니 능력을 좀 빌릴까 해 흥미로운 걸 발견하면 여기로 가져와줄래? 보상은 있니? 당연하지 니 시간에 대한 보상은 작게라도 확실히 할게 돈을 주나봐 어떻게 생각해? 나를 도와서 우리 섬의 보물들로 박물관을 가득 채워보지 않을래? 듣고 싶었던 대답이야 아 아 뭔가 이 마을사람들이 한 서른명이 넘는 것 같은데 아이템 기부 훈충 아 이게 다 하면 여기 보상이 들어오는 거야? 아 어딨니? 어 여깄다 생겼다 여기 대신에 그런 건 없나봐 아 여기도 누구 계시네? 아 여기 계시는구나 섬 근처에서 석유를 시취하면 벌레만 위협받는 게 아니야 우리도 위협을 받지 사람들은 과거를 쉽게 잇는 경향이 있어 약간 뼈다귀를 갖다 주는 그런 건 없네 어 불가사리도 된다고? 아 불가사리 팔려고 그랬는데 불가사리도 됐었어요? 아 그러네 어 저기 생겼다 이거 꼬막도 갖다 줘야 되나보다 어 불가사리 꼬막도 갖다 줘야 될까봐 아 어 구하지 뭐 조개도 한번 갖다 주고 그 뒤로는 팔면 되니까요 다시 낚시하러 가보자 낚시도전 자파점에 한 명 더 있는데 마을 주민들 다 만나봐야되는데 다시 들어가보자 한 명 더 있는데 어 앤 어 뭐야 안녕 앗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야 우리 마을에 온 걸 환영해 우리 마을에 온 걸 환영해 나는 앤이라고 해 어 만났다 다 만난 건가?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기부했고요 컬렉션 됐고 이런 건 아직 괜찮고 어 여기서 한 번에 얼굴 다 볼 수 있구나 우와 진짜 많다 이 사람들 다 만나야돼 진짜 많다 아 아 날씨가 뭐 이래 하루는 비가 왔다가 다음날은 쨍쨍하고 아이 불만 있으면 이사가든가 다 조개를 주워볼까 아 아 곡괭이 들고 올걸 어 어 조사하기 배구 코트 곡괭이 들고 와서 돌을 캤어도 됐을 것 같아 어 생각보다 자주 생기는 건 아닌가 보네 조개가 없네 글쎄요 배구 같은 건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건 못할 것 같아요 아 길작업 어 이거 뭐지 개오지 어 뭐야 이상한 이상한 조개 엄청 많아 비쌀 것 같지만 기부해야 되겠지? 뭔데 조개 이름 되게 이상해 개오지가 뭐야 이름이 개오지야 개오지 이름이 개오지야 개오지 이름이 개오지야 개오지 이름이 개오지야 개오지 바로바로 챙겨주시고 얘는 가져갈 수 없고 얘는 가져갈 수 없고 해변 청소는 내가 다 하네 다시 갖다주고 오죠 올해에 기부왕이 되겠어 직업이 농부가 아니라 환경미원일 수도 있어 쓰레기통도 한 번씩 뒤져주시고 폐품 나왔어요 어 뭐야 저 사람 누구지 유리 오 하윤 설마 하윤 드디어 만나서 정말 반가워 어 뭐야 이 사람 예쁘다 몰라요 간호사 같은데 간호사 문신이 아주 예쁘네 오른쪽 팔에 문신 문신 되게 예쁜데 아 기부 안하고 싶었는데 어 기부 안해도 되는거야 오케오케 가격 좀 나갈거 같으니까 팔아야지 다 되는건 아니구나 어 안녕하세요 와쿠씨 선물위에 보고 주식회사 계획에 반대해야 하는건 알지만 회사가 천문대랑 보두 아 부두 보수를 제안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어 당신 왜 선물주기가 안뜨지 문의사람 선물주기가 안뜨는데 어 나도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널 빗속에 세워두고 싶지 않아 어머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을 기약하죠 약간 좀 날티나지만 괜찮아보이는 남자구만 아내가 있는건 아니겠지 스타드빌리에서 잘못 얘기했다가 유부남 노리는 사람 되가지고 아내가 있는건 아니겠지 잘못하면은 아내를 아내한테 맞을수도 있어 어 이거 하나 심어볼까 그냥 가져온거를 일단 심자 낚시대 아 물고기를 잡고 싶은데 일단 이대로 이거 하나 심어보고 이럴때 심어야지 내가 물 따로 안줘도 될 때 이럴때 따로 심어야지 남자 심고 무심고 됐다 자 길이 음 길 뚫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너무 큰데요 너무 커서 아 길 뚫는거는 조금 힘들지도 너무 너무 커요 엄청 커요 여기 낚시나러 갈까 여기서도 낚시되나 거기도 이것만 하면 낚시됐던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오 된다 이번엔 제대로 낚아보자 아 쓰레기 왜 나는 쓰레기밖에 안걸리는 거야 이거 미끼 있어야 나오나 그럴 것 같아 아니 쓰레기는 저렇게 살아있지 않는다고 어 이거 뭐야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이거 뭐야 그냥 이상한 쓰레기 걸렸는데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생선처럼 보이는 쓰레기라니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살아 움직이는 쓰레기는 없다고 아 이게 도대체 뭐야 미끼 사서 하는 거 맞나 봐요 그러면 쓰레기물 나중에 필요하니까 아 낚시는 내일을 약해야겠다 주변 정리부터 할까요 잠깐만 그러면 일단 꽃 다 넣어두고 물 뿌리기에도 필요 없으니까 이것도 넣어두고 꽃꽨이 돌도 나중에 엄청 필요해질 거야 아마 돌도 귀한 존재다 이런 건 못 키 했던 것 같은데 아 그치 이렇게 큰 거는 도구를 더 좋은 거를 사야 돼 아니 업그레이드 해야 했던 것 같아 야 스태미너 다는 거 봐라 좋아 뭔가 이제 잘하고 있는 애들은 처리하기가 좀 미안해 라고 했는데 바로 부셔버렸네 바로 부셔버렸네 아이고 미안하다 했는데 바로 부셔네 이번 컷 뭐야 이것도 있었네 열매는 제때제때 가지고 있어서 심어야 되니까 나중에 한 곳에다 나무를 싹 심어놔야겠어 일단 방해하는 건 잘라버려야겠다 여기 근처에 나무는 필요 없을까 얜 다 자라면 자르죠 여기까지는 잘라내자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스태미너 벌써 또 이게 하루치 스태미너는 따지면 안 되겠어 음식 같은 거 먹어서 계속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음식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나무 다 자란 건가 이거 나무 다 자란 건가 이거 보면 다 안 자란 거 같은데 길가 정리를 하자 설탕나무 어디까지 길이 있는지 좀 보자 여기까지 오 여긴 뭐지 여기도 길이 있구나 아직은 뭐 자원이 풍부한 거니까 풍부하니까 천천히 자 슬슬 잠깐만 씨앗을 잘 시간 씨앗을 바로 심자 그리고 이런 건 여기에 심을 수 있나 아 이런 데는 안 되는구나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나무를 심어보자 심는 아니야 이게 심어져 있는 건가 나무도 이렇게 심어야 되나 한번 심어봐 아 어? 아닌가 본데? 그냥 바닥에 둬야 되나 본데? 저렇게 묶여 있으면 묶여 있으면 안 자랄 것 같은데 자 자기 전에 TV 한번 봐줘야죠 예보 내일은 날씨가 아 맑고 화창하대요 오케이 내일은 물 줘야 되잖아 아이씨 내일은 물 줘야 되잖아 아이씨 귀찮게 일 하나 추가됐네 탐정 복면 탐정 뚜둔 나는 최대한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평범한 옷차림에 평범한 직업 머리카락이 머리카락과 눈만으로도 충분히 눈에 띄었기에 상황을 더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 모찌야 모찌야 불행하게도 나에게 무시할 수 없는 재능이 있다 나는 늘 진실을 찾아낸다 신뢰합니다 부인 신뢰합니다 부인 모찌를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 귀여운 강아지를 누가 데려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여기서 낮잠 자고 있었어요 흥미롭군요 찾았다 모찌는 여기 있습니다 부인 어! 사토 부인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텔레마케터가 전화로 어찌나 끈질기게 설득하던지 끈질을 못했어요 모찌가 방금 여기로 들어왔어요 제가 굽고 있던 갈비 냄새를 맡았나 봐요 세상에 모찌야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니 그건 제가 말씀드리죠 모찌는 열려있는 부인의 집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어 귀여워 귀엽다 그리고 느슨한 울타리 사이를 통과해 여기까지 걸어온 겁니다 울타리가 느슨하다고요? 당장 손봐야겠네요 요 말썽꾸러기 녀석 또 그랬단 봐라 고마워요 젊은이 잔잔 마시고 가요 아닙니다 부인 모찌가 무사한 걸 봤으니 됐습니다 어 여기 그림도 바뀐다 여기 이걸로 사건 해결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다 뭐야 강아지 찾아준 걸로 내용이 끝났네 무슨 히어로인 줄 자자 가기 전에 새로 방영된 드라마 봤는데 망할 것 같네 저 드라마는 망할 것 같아 내 스타일이 아니네 하아 생각보다 비싸진 않군요 까비 많이 비싼 건 아니네 가자 그 소라랑 꼬마기 제일 비싼 것 같아 마크 좋은 아침 난 마크야 니가 새로 온 농부지? 알려줄게 있어서 왔어 마크씨 마크씨네 마크 마크 여기서 북서쪽으로 가면 동굴이 있는데 지금 열린 상태야 숲을 지나면 나와 잭의 목장이 나오면 좌회전에서 길을 따라가면 돼 전에는 닫혀있었니? 응 전에는 닫혔지만 지금은 열렸어 이해됐지? 고마워 밴드 오브 스마일스가 동굴 위층을 정리했어 이제 괴물은 없으니 안심하고 돌아다녀도 돼 난 깊은 곳은 가지마 정원 갈키로는 괴물한테 못 당하니까 괴물 실제로 위험해 아 꼭 그렇게 짧게 얘기해야 되겠니? 괴물 실제로는 위험해 이게 끝이야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키라한테 물어봐 내가 얘기해줄 건 여기까지야 자식아 낭비했네 뭐야 성격 좋은 줄 알았더니 성격이 안 좋네 잠깐만 살짝만 내리자 오 엄청 큰데 대박 크네 무가 엄청 커 데이지 수확 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일단 스타듀블리에서도 이거 별 있는 거를 기부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별 없으면 다 팔아넘겼었던 걸로 기억해 요리할 거 아닌 이상 그래서 작물을 일단 팔자 수액은 혹시 모르니까 두고 또 그거 사야 되겠다 저기 저기 뭐냐 씨앗 좀 사와야 되겠다 무럭무럭 자라라 잘 자라라 아 여기 스프링쿨러 같은 거 없나? 스프링쿨러 같은 기능이 있어야지 스프링쿨러 같은 기능이 있어야지 이거랑 이거 기부되는지 보러 가야겠다 이거랑 이거 기부되는지 보러 가야겠다 갑시다 아 보상을 일단 받고요 마을 주민 3명 더 만나야 돼 누굴까? 3명을 더 만나야 하는데 이방인은 아닐 테고 3명 여기가 힐사이드 저택? 휴무네 근데 더 있네 30명보다 훨씬 더 많은가봐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만났다 훨씬 많은가봐요 박물관에 다시 한번 갑시다 아까 자고 있던 사람 같은데 앨리스 어 예쁘다 진짜 하윤 너 맞아? 와 그런 모습으로 만나서 못 알았을 뻔했어 아 그 농장이 이사왔다는 사람이 너구나? 그래서 옷도 그런거고 어 얘 예쁘게 생겼다 어 뭐야 도그 도그 어 뭐야 이거 강아지들 뭐야 이거 스파이커 두 스파이커 두는 오늘 행복해 보인다 아 강아지 뭐야 귀여워 히피아스트럼 토끼네 토끼 행복해 보인다 어 뭐야 꽃다발 제작하기? 오 꽃다발도 제작해서 줄 수 있나봐 고양이가 고양이가 비켓은 지금 얘기할 수 없다 우와 강아지 또 있어 어 뭐야 뭐야 피지가 반가워한다 왜 왜 귀여워 이게 누구야 새로운 이웃이잖아 마을 구경하는 중인가봐 주점에는 가봤어? 프랭크는 늘 거기 있는데 둘이 만났어? 어? 아니 프랭크가 누군데? 아 내 남편이야 내 남편이야 아아 아 살짝 어 프랭크? 아 가서 만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남편이네 우리 주에 한번 놀러와 프랭크가 전역해 줄 거야 좋지 않니? 좋지? 네 얘기도 들려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 오 곰보버섯 오 심부름이다 요청 작물 기르기 디파에게 꽃 양배추가 필요합니다 좋아좋아 지금 아 어제 좋고 생일이었구나 파블로 파블로 생일 벚꽃축제가 10일 뒤에 있네요 일단 그럼 꽃 양배추를 사자 아 아직 9시가 안됐구나 아 꽃 있으면 되네 여기 못 만난 사람 너무 많다 양배추 사러 왔어요 어우 비싸네 4개만 사고 지금으로서는 순무가 제일 가성비가 있네 그냥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노화도 마음에 드는데 직업이 뭔지 궁금하네 꽃다발 어 제작이 됐네 어 뭐가 필요한가 하고 갖다 댔는데 꽃다발을 누구한테 주지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대 깜짝 선물을 주고 싶은 인물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전달하고 행보를 전파하세요 오케이 천문대 쪽으로 일단 가야겠다 어 뭐야 살롱도 있어 어 뭐지 이 여자? 어 뭐야 레아 농부라고 했지? 참나 그래서 그런 곳을 입은 거구나 퍽이나 귀엽네 뭐야 이 새침대기 여자는 아 여기 병원이네 아까 그 여자가 여기서 일하나봐 의사 아니야? 그렇게 보니까 간호사보다 의사에 가까울 것 같은데 음 보트 호수사원 그러면 일단 10시되대 어 의사 선생님인가요? 찰스 음 안녕 에치 어휴 봄이라니 여기 이사 오기에 좋은 시기는 아니지 왜 선생님인가봐 어 이 선생님한테 고백을 한번? 아니야 어 더 괜찮은 남성을 찾아보자 갑자기 고백으로 혼내주기 아 여기 참새들도 앉아있어 뭔데 귀여워 어 누구세요? 어 저분 누구지? 처음 보는 거 같은데 금발 벤 오 못 보던 얼굴이네 너한테 정말 좋은 기운이 느껴져 친구 처음 보는 사람 사람 만나는 것도 일이네 사람 만나는 것도 일이네 어머 강아지야 사콘 아 귀여워 여기서 놀고 있어 근데 귀여운데 눈이 약간 뭔가 눈이 약간 뭔가 약간 초점이 없는데 눈이 낚시를 제대로 해보자 헉! 어머머 메이시 오 어머머 안녕 난 메이시야 어디서 온거야? 드디어 우리 마을에 관광객이 찾아주다니 기쁜걸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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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니 입은 누나 비키니 입은 누나 비키니 입은 누나가 이곳에 네 여기서 요가를 하시네 여기 책 읽고 있는 여성분도 있네 밀리 그래 하윤 안 그래도 만나고 싶었는데 내 이름은 밀리야 여기 누가 이사를 오다니 너무 신나 아 오우 여기 사람이 엄청 많아 그저 돌덩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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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괜찮아 보이는 조개를 얻었어 죽고 나서는 딱 한번 저기 박물관에 들리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입을 수 있는 비키니는 없을 것 같은데 쭉 가서 아 의외로 조개는 많이 안 나온다 일단 아 152밖에 안 되네 피 차는 건 상관없으니까 스태미너 채우는 걸로 치고 오우 간호사 누나 여기 있네 아 아 이 사람 말했었지 아 이 사람이 그 커피 파는 사람인가 보다 아 이쪽이구나 일단 미끼를 사서 낚시해 봅시다 아 아 돈이 없지 참 아 아 맞다 돈이 없지 아 아 맞다 나 씨앗 사는데 다 썼지 아 내일 해야 되겠네 일이나 하러 가자 어 어 뭐야 이 사람 태오 아 그래 그래 네 얘기는 들었어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새 농부 봤지 아 그래 포큐 난 태오야 태오 씨 태오 씨 우리 좀 친해져 볼까요 태오 씨 야 태오 씨 우리 어때요 좀 친해져 볼까요 태오 씨 받아주세요 멋진데 멋진데 고마워 자주 찾아올게요 어디서 일하시죠 어디서 일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네 음 그걸 봐야겠어 요청작물 키우는 거야 관계 태오 씨 어디 있어 태오 어부야? 아 잠깐만 어부의 어부의 아내는 좀 아 어부의 아내는 조금 그런데 어 뭐야 뭐야 무슨 벌레지 저거 핫 잡았다 줄무늬 정원에 벌레 정원에 집을 지어 서식한다 약간 민달팽이 같네 어 고양이다 피넛과 타코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한다 어 귀여워 버터 버터야 피넛이랑 젤리는 어디 있어 어 동네에 고양이도 그냥 돌아다니나 보다 오케이 씨앗 가와이 귀여워 귀여워 전체적으로 그래픽도 아기자기하고요 좋아요 요즘 이런식 그림이 많이 나오나봐 게임이 일단 가져온 것 중에 네 얘는 팔 수 있는거고 이것도 파는 것 같은데 일단 가져가볼까 그 동문 팔았는데 은 켈프가 일단 앞 박물관을 들렀다 와야 되는데 그냥 와버렸네 으 으 으 딱 맞어 치웁시다 물 뿌리개 들고 물 좀 주고 넣어두고 다시 박물관으로 바쁘다 바빠 아 바쁘다 바빠 꽃다발을 그렇게 만들어서 주면 된다 이거지 선물로 꽃다발이 제일 좋은건가 아 나 원래 당신에게 주려고 했는데 잠깐 기다려요 아 아무 꽃이 꽃이 더 필요해 잠깐만 당신 기다려요 꽃이 더 필요하다네 어 이거 뭐야 포도바치다 꽃이 더 필요하대 근데 버섯 밖에 없지 왜 아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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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먼지벌레 딱정벌레 잡았어요 안돼 왠지 들어가버렸을거 같애 그 자리에 있을까 제발 제발 그 자리에 있어줘 어 이쪽이 아니야 어딨지? 아 와쿠 왜이렇게 멀리갔어 와쿠 언제 저기까지 갔지? 아 와쿠 내일 보자 안녕하세요 와쿠 언제 저기까지 갔대?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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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어허 오케이 벌레 두 마리면 끝 어서오세용 다 왜 여기 모여있지? 와쿠 가버렸어 와쿠 어디갔어? 집에 갔나봐 아 저런 어 어 어 어 어 이러면 여기 기부되는거 아니야? 어 개이득인데? 하하 물고기 기부 와씨 누가 매기를 갖다 버렸어 어 어 어 어 아시아 세개 낚시할때 물고기 1도 못잡는데 쓰레기통에서 나오는게 말이 되냐? 하하 억울하네 나도 생선 먹고싶었는데 양배추꽃은 일단 양배추꽃은 괜찮으니까 내일은 낚시를 하고 퀘스트를 좀 받자 퀘스트를 좀 많이 받아야될 것 같아요 얘들은 왜이렇게 안잘하니? 아 이것도 심자 뭐가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잠시만 음 이 하나만 놓고 이렇게 들고 자자 오늘은 일찍 자자 오늘은 일찍 잡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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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에다 물을 부으면 안되지 티비에다 물을 부어버렸네 어 이게 뭐야 돼지의 전리품? 안녕하세요 자연인의 삶 진행자 제나입니다 숲에 가면 표고버섯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가 오고 난 후에 표고버섯을 찾을 확률이 높죠 오 숲으로 나가면 나올 수 있나봐 제 인생 코치가 늘 말하듯 비는 생명을 불러온답니다 오케이 일기예보 내일은 내일은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꽃가루가 많이 날릴 것으로 예상되네요 바람이 부는 경우도 있고 원뿔의 게임 원뿔의 게임 원뿔의 게임 시청자 여러분 요리왕이 되기 위한 경쟁 원뿔의 게임에 잘 오셨습니다 언제나 어 고든램지 고든램지 람세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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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도전자인 롭 셰프를 만나보죠 오늘 어떤 수프를 만드실 건가요? 간단한 걸 준비하려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 그릴 치즈 샌드위치와 함께 먹는 푸짐하고 맛좋은 토마토 수프였어요 오늘 제가 만들 수프죠 음 맛있겠네요 그럼 다음 도전자인 메이시 셰프를 만나보겠습니다 셰프님 오늘 우리의 까다로운 심사위원에게 어떤 요리를 선보이실 건가요? 저는 바닷가에 사는데 사람들이 늘 멀쩡한 생선머리를 버리는 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맛있는 생선머리 수프를 만드는 법을 보여주려고 해요 생선머리 수프가 뭐지? 어?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이군요 우리 엄격한 셰프님의 의견이 궁금하군요 고디, 좋은 수프란 무엇인가요? 수프는 푸짐한 한 끼가 될 수도 있고 주 요리를 완벽하게 보충하는 곁들임 요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수프 자체로 빛나길 원합니다 따뜻하고 푸짐하고 포만감을 줄 수 있어야 해요 도전자들이 요리를 완성한 것 같군요 우선 첫 번째 요리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디? 생선머리 수프 흠흠 진짜 딱 덩그러니 하나가 들어가 있네 오! 아주 좋습니다 적당히 톡 쏘는 생강의 풍미가 마음에 들고 생선머리 덕분에 국물이 진하게 우러났어요 훌륭해요 그럼 두 번째 요리를 살펴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디? 헉? 저는 맛있는 토마토 수프를 좋아합니다 기존 토마토 수프보다 한 단계 발전한 느낌은 있지만 딱히 놀라운 점은 없군요 어쨌든 맛있습니다 두 세프 모두 훌륭한 요리를 만들었지만 제 생각에 오늘 도전의 우승자는 롭 셰프입니다 단순하지만 맛에 일관성이 있고 어린 시절 제가 아플 때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토마토 수프가 생각났습니다 축하합니다 롭 셰프 찬물 끼얹기 달인의 마음을 녹였을 뿐 아니라 평생 무료 토마토 공급받는 특권까지 함께 어우 세상에 주철 왕자를 차지하셨네요 기쁜 얼굴이 아닌데 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음 그런데 왕자가 별로 편안해 보이진 않네요 맞아요 롭 모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죠 뭐야 아니 도대체 이 프로 뭐야 이거 프로가 뭐 이래 마지막이 뭐 이래 결과가 허수아미 만들 수 있다 그렇다는 건 그렇다는 건 새들이 날라온다는 건데 필요 오 오 순무 생각보다 가격이 되는구만 40원 40원 데이지 순무 이걸로도 충분히 그래도 꾸준히 돈은 벌 수 있겠다 별 나오는 거 제외하고는 싹 팔아야지 가자 가자 아니 뭐 가끔씩 중국어 나오는 거 뭐야 이거 하 번역이 중국어 같다 뭐 오 좋아요 데이지 좋아요 데이지 그리고 물을 좀 주고 꽃다발은 섬유랑 꽃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상관없지 않을까요? 데이지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꽤 벌었으니까 감자 잘하는 데는 꽤 걸리니까 이것도 필요 없으니 팔아야겠다 물은 넣어두고 오케이 가자 이번에야말로 물고기를 꼭 잡고 말겠어 물음표 뜬데 가가지고 퀘스트를 받아야지 어 또 뭐 나온다 안녕 하윤 여기서 보니 반갑구나 나는 지금 라잔의 커피숍에 가는 길이란다 넌 사람들 만나러 온 거니? 네 그건 그렇고 보고 주식회사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 그 일말이구나 그래 직접 보여주는 게 빠르겠군 음? 마을회관에 가서 얘기하자꾸나 커피는 나중에 마셔도 돼 좋아요 아 여기가 마을회관이구나 오 저기 F라고 큼직하게 쓰여있는 마을 등급이 보이니 저게 지금 우리 위치다 아 마을이 확실히 많이 망했나 보다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야 이곳은 우리 마을의 자랑이자 기쁨이었단다 스탈렌 마을의 등급을 A등급을 자랑스럽게 전시했었지 A등급 말이다 이따금 B등급을 받기도 했지만 F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다리가 아파서 더 얘기하려면 좀 앉아야겠구나 얼마 전 와 마을 주민들 왜 이렇게 많아? 그렇습니다 시장님 늘 그렇듯 저희는 계절마다 사람들이 스탈렌 마을을 찾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의 박물관과 유적지 바다를 보러 오죠 저희는 검토 시점의 관광지 상태를 기준으로 마을 등급을 부여합니다 오늘 스탈렌 마을이 받은 등급은 F 세상에 뭐라구요? 뭐라구요? 여보세요? 필요한 모든 서류와 장비를 준비하세요 완벽한 장소를 찾았어요 어... 이랬단 말이지 작년에 이웃섬에서 발생한 석유 유출 사고로 이곳이 큰 피해를 입었단다 그때부터 모든 게 내리막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지 마을에 등급 심사가 있던 날 캐론이 그 자리에 있었다 교활한 보고 주식 회사 놈들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 너도 얼마 전에 새 보고 주식 회사 건물에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들었을 거다 그 작자들은 스탈렌 마을을 돕는 척하면서 석유 마을로 만들 작정이야 우리 귀중한 유산, 박물관과 바다, 유적지를 저버린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지금 마을이 겪는 고충을 생각하면 힘들구나 우리 마을은 멋진 곳이었단다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지 사업이 번창하고 마을에는 활기가 넘쳤어 마을 등급을 다시 A로 끌어올리고 관광객의 신뢰를 되찾지 못한다면 보고 주식 회사와 손을 잡는 것밖에 방도가 없을 거다 박물관을 다시 채우는 건 간단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야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하지만 병든 유적지를 보건하고 그 질기디질긴 뿌리를 바닥에서 제거하는 건 엄두가 안 나는구나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한단 말이냐 우리 마을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태란다 너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버겁겠지 같이 커피 한잔하지 않겠니? 산책 가면 신선한 공기를 쐬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야 암울하다 여기 불쌍해 아니 저기요 시장님 저기 불빛이 속상에서 불빛이 나요 괜찮니? 어? 어 뭐지? 나만 볼 수 있나 본데 이거? 마을 등급 마을의 전반적인 복원 상황을 보여줍니다 마을의 다양한 측면을 개선하여 마을 등급을 올리세요 아 이런 거 다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뭐 이거까진 모르겠는데 이거는 기부하는 걸 테고 이거는 뭐 물고기 잡는 건가? 또 봐야 되겠네요 마을 등급 올리는 것도 있네 고양이가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고 안녕 타코아 안녕 귀여워 좋아한다 타코아이 그래서 어딨냐고 밖에 안 나왔나? 나의 꽃다발을 받아줘야 되는데 아니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지 낚시부터 해야지 낚시하러 가자 낚시 낚시를 하러 갑시다 낚시를 하러 갑시다 고추냉이도 잘한다 오 뭐야 왜 여기 누워서 책을 읽고 계세요? 카페는 문을 안 열어나? 왜 항상 저렇게 놀고 먹는 거지? 부자인가? 셋이서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러네 나도 껴줘 나도 같이 가자 친해 보이게 나도 친해 보이게 같이 가자 오 비키니로 바로 갈아입네 저렇게 옷 갈아입는 거구나 일단 미끼부터 사자 같이 나도 같이 놀아줘 10개만 일단 삽시다 10개 사고 가자 바다 낚시 될 거예요 아마 여기서 낚시 될걸요? 어머 이 꼬마이 누구니? 올리버네? 제 이름은 제 이름요? 제 이름은 올리버인데 왜요? 어? 어? 그래 안녕? 만나서 반가워 어? 연날린다 오 어? 저 아저씨는 말을 좀 해야될 것 같아 어? 아우 죄송해요 어? 죄송합니다 어? 당연히 새로 들어온 건 불쾌하고 피해만 주는 석유시출 기업이야 이래서 외부인들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 아 아 아 아 죄송해요 아 만나자마자 초면에 낚지를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음 어? 이 안에도 아 아닌가? 아 아 의외로 잘 안 나오네 확실히 확실히 음 낚시 좀 해 볼 오! 배구한다 오! 구경 좀 해볼까? 오 오 오 오 잘하는데 아니 어부가 날씨도 좋은데 근데 왜 여기서 치발리보를 어 나가서 돈을 벌어야 어 아 이거 어부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 저렇게 놀고 있는 건 조금 그런데 뭔가 바다에서 여기서 낚시하는 건 폼이 안 나니까 아 저쪽으로 가서 하자 어 여기 커피 오 커피집 문 열었다 카페 열었어 말이 안 걸어지네 오 오 오 맛있겠다 그래픽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오 오 피는 깍 깍아서 어 갔다 피는 깍고 스테미너가 올라가는 거네 참 오늘따라 바다가 좀 맑아 보인다 핫 헉 잠깐만 이러면 안 보이는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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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깐 낚시 포지 그게 있나봐 난이도라는 게 있나봐 여기 으 으 으 으 낚싯대에 달아야 한다 아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뭐 이렇게 해야되는 거 맞네 열심히 활동을 해야되네 어떻게 하는 걸까 낚싯대에 낚싯대에 장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오케이 다시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여기가 유독 낚시하기 어려운 곳인가 물고기도 좀 달라보이네 아하 물고기랑 싸워야 돼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조절 잘 한다 했는데 에어 아 아 나름 조절 잘한다고 한 건데 tal 어 다른 물고기다 끊기지 않게 그렇지! 신동가리 오케이 아 오케오케 좋아 기본적으로 처음 잡히는 것들은 다 박물관에 기부해야 되는 게 문제긴 한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재밌네 낚시 재밌다 이러면 어부의 아내가 되는 거 나쁘지 않을지도 어 참 침착해 침착해 게이지 조절 게이지 조절 아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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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지 조절을 이렇게 못해서야 아 내가 컨트롤을 잘 못하네 오히려 빡센데 이게 인내심을 가져야 돼 막 게이지 줄어든다고 오 그러면 안 돼 게이지 떨어져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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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 잡았다 하아 와 개 크다 72cm? 우와씨 엄청 커 72cm면 엄청 큰 거야 근데 별이 없어 별이 없네 별 있는 거 갖다 받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은데 박물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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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cm씩 이만한 거잖아 아 게이지가 줄어들질 않는데 얘 게이지가 줄어들질 않는데 이게 뭐지 아니 저거는 높은 등급인가 봐 게이지 자체가 줄지가 않아 그런가봐요 그런가봐요 바다 낚시가 더 그런가봐요 그럼 그만큼 비싼 애들도 있겠죠 비싼 애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비싼 애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비싼 애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침착하게 기다려 그렇지 그렇지 오 핑크 돔 아 짜 이거 멀리 나가서 낚시하는 것도 있으면 좋겠다 쓰레기지 이거 그럴 줄 알았어 쓰레기일 거 같았어 멀리 던질수록 더 그거 한 애들 나오나 쎈 애들 나오나 나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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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 수 있어 어 헉 어 끊어질 뻔했네 어 아까보다 살짝 더 큰 거다 바다 말고 다른데 가서 해볼까? 진짜 내 위치가 어디야 그러면 위로 이렇게 쭉 올라서 여기도 볼 겸 가볼까요? 위에 구경도 할 겸 가보자 오른쪽에 맵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안 보이는 게 아쉽네 일일이 다 눌러야 되는 게 어? 뭐지? 똥파리 같은 거 뭐지? 파리가 맞았군 똥파리 같은 거 뭐지? 진짜 파리였네 어?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마을에 온 걸 환영해 엠마네 지난달에 과학자도 한 명 새로웠어 그런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어쨌든 여기가 마음에 들면 좋겠다 어? 새로운 친구 만났어요 여기서 낚시해보자 여긴 민물고기 잡히려나? 오 잡히긴 하네 집중 잡고 어디까지 들어가 칠라피아 민물고기 나오네 여기는 맞네 여기는 민물고기 나온다 한 번 더 일단 민물고기 다 쓸 때까지 해보자 뭔가 스타듀 밸리보다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여긴 전체적으로 물고기가 작네 쬐끄만한 애들이야 큰이가 여긴 다 작아 큰 애들은 없나봐 오 오 진정해 진정해 오 여기 좀 큰가 봐 오 오 오 침착하게 오 게이지가 확 올라가 이 친구 앗 아 괜찮은 애일 거라 생각했는데 아 다시 와 거의 다 했는데 분명히 비싼 애였을 것 같은데 아 아 아 오 오 어 땡큐 씨씨 어 오 잠깐만 땡큐 서마 원 만 서브 스크랍 땡큐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하 하 하 하 하 아 아 으 리액션 어서 스크랩 리액션 아 아 아까운데 믿기 아까 그거 생각보다 비싼 물고기 였을 것 같은데 어 이것도 느낌이 온다 아이다 아까 꺼보단 좀 컴다운 컴다운 아 뭔가 느낌이 안오는데 아 자리맞고 제인지 조사하기 뭐지 어 이곳에서 보이는 풍경이 나쁘지 않다 익숙해질 것 같다 여기서 해보자 핫 어 아 포지션이 안 좋은가 그렇다면 여기 핫 오 어 괜찮다 여기 괜찮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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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부터 당겨지는 거 보면 좋은 여성은 아닌 것 같다 아 아 아 아 아 씨 같은 애들만 나오네 그러니까 다 탈라피아 어 다 탈라피아야 아 아 쓰레기다 트레시 트레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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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것도 똑같이 탈라피아 같은데 아 아 아 아 음 박물관의 기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구요 아 아 아 아 아 아 바다가 제일 좋네 바다가 제일 좋은 거 같아 딴딴따단 여기 뭐라 써져있는건가? 시갈랫마을 어 뭐야! 봉봉이래 귀여워 마을에 강아지가 많다 아 위쪽이네 어? 누구세요? 아치? 이름이 아치야 기부하러 왔습니다 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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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감자씨앗 오 나쁘지 않아요 파리까지 으 파리 오 오 오 뭐야 세럼 걸렸다 뭐하고 계시지? 음 이렇게 하면 음 하이 하윤 이거 좀 볼래? 봐봐 규모가 더 큰 박물관 설계도야 지금 박물관은 좀 음 작은 것 같지 괜찮기는 하지만 더 크고 화려하면 좋잖아 생각해봐 아 우와 한 구역은 코랄 아일랜드 수생 동물 전시관 로 바꾸는 거야 또 다른 구역은 수집한 화석을 전부 전지해놓고 아 화석도 캐야되나봐 더 좋고 큰 공간을 만들어보자 깜짝 놀래라 듣기만 해도 신나지 않아?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정확히 우리 문제지 위? 아워? 마을이 이런 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없어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박물관 건립 예산을 모금하면 어떨까? 픽스타터 캠페인을 여는 거야 아 사람들한테 돈을 걷자고 나한테 일숙군 일까지 일숙군 일까지 시키네 픽스타터가 뭔지는 알아? 그게 뭔데? 픽스타터는 일종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야 프로젝트를 인터넷에 올리면 사람들이 후원하는 거지 그 대가로 우린 프로젝트에서 만든 물건을 주고 멋진 생각이지? 어쨌든 캠페인 론칭할 준비는 거의 끝나는데 몇 가지 부탁할 게 있어 성공한 캠페인들을 조사해봤더니 상당한 결과물을 만들어서 미리 사람들한테 내보이더라고 정말로 괜찮은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단 걸 증명할 만한 그런 거 두 번 얘기하니 왜? 그런데 텅 빈 박물관을 보여줘봐 누가 봐도 사기 같잖아 바로 그래서 우리 부지런한 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 지금까지 박물관에 기증해줘서 정말 고마워 전부 멋지긴 한데 아직 부족해 어제 메이시한테 박물관 사진을 좀 찍어달래서 봤는데 아직도 텅텅 비어 보이더라고 텅 빈 박물관을 보고 후원하겠다고 나설 사람은 없어 그렇지만 네가 물건을 더 많이 기증해준다면 어떻게 될지 알겠지? 아 고민된다 스콧 남편감 후보 약간 멀어지는데 바로 그거야 박물관에 전시품들이 가득해 보일 거고 그럼 프로젝트 후원자가 더 많이 생기겠지 네가 유물을 더 모아다 주면 그동안 난 캠페인 페이지에 올릴 자료들을 준비할게 이 설계도를 스캔한 다음 밀리한테 부탁해서 캠페인 문구를 멋있게 써달라고 할 거야 아 웹사이트는 릴리보고 만들어달라 하면 되겠다 이제 모양이 좀 잡히네 하윤 이제 가서 픽스타터 캠페인 런칭할 수 있게 유물을 더 수집해줘 슬레이브 슬레이브 아임 슬레이브 오십 개나 해야 돼? 오오오 수영하고 있어 아 이쪽이 민물고기 오오오 오케오케 아 근데 파리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건 좀 이상하지 않니? 약간 외관상 똥파리가 이 안에 있는 건 조금 조금 이 주얼이 조금 그런데 아 오늘 하루도 알찼다 가서 좀 자야겠다 일 마무리 좀 하고 오늘 며칠이야? 6일이야? 아직 멀었네 아직 멀었네 아이고 싶으니 모두 얘네들 다 팔구요 어 고추는 최대한 두자 친구들한테 선물도 해야되고 하니까 고추냉이 고추냉이 일단 넣어두자 오오 오케 굿나잇 티비 좀 보고 잘까? 하루 루틴 자기 전에 티비 보기 맞나잇 어 잠깐만 그래 감자 먼저 감자마자 심자 감자 심자 감자 심자 오케이 아 보통 원래 나눠서 심어야 되는데 밭을 구분 없이 심고 있어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귀농생활이지 구분따위 없다 강한자만 살아남는 것이야 어 또한다 돼지의 전리품 안녕하세요 자연인의 삶 진행자 제 나이입니다 어 뭐야 똑같은 거네 표고버섯 숲에 가서 표고버섯을 찾으라는 건가 내일은 날씨가 맑겠습니다 다음 오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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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 오 드라마 드라마 텔레노벨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엄마가 딸이 잘 있는지 확인도 못하니 아니 그건 아니지만 다음 오디션이 있어서 바빠요 재미있게도 내가 너한테 하려는 얘기가 그와 관련된 거란다 하지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전 컷 수고하셨습니다 합격하면 연락드릴게요 어떻게 될 것 같아 내 연기가 그렇게 별로였을까 타샤 내 외모가 문제인가 아니면 분위기 아니면 어 나중에 얘기하자 타샤 손님이 왔어 안녕하세요 워터링홀에 오신 걸 환영해요 무엇을 드릴까요 당신이 그렇게 물으니 재미있군요 난 당신에게 제안을 하러 왔거든요 어 손님 죄송하지만 여긴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알아요 당신에 대한 조사를 했으니까 전 일을 제안하러 온 겁니다 배우 일이요 관심 있으면 내일 오후 8시 정각에 이 주소로 와요 1초라도 늦는다면 이 제안은 무효입니다 네 꼭 갈게요 계속 두둥 뭐야 뭐지 아 뭐지 이 드라마 날 궁금하게 하고 끝났어 뭐야 이 드라마 뭔데 무슨 일인데 뭔가 대작의 냄새가 나는 오 틸라피아가 은근히 비 아 똑같네 40원이네 40원 40원 틸라피아 분홍돈 틸라피아 그래도 돈이 되네 음 오케이 역시 물고기는 좋은 것 같아 어 틀리 하윤 하윤 내 목소리에 집중해 잘했다 잘 들으렴 뭐지 당산목 그 중 하나를 찾아가거라 섬 곳곳에 있단다 으아 아 저거 아까 내가 이거 찾았었잖아 이거 아무데나 가면 된다고 석판을 만져서 그들을 불러 네 눈을 뜨기게 해줄 거야 섬을 치유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이제 일어나서 가거라 하윤 으아 안돼 아 출근해야 돼 제발 어젯밤이 이상한 꿈을 꿨다 석판 석판 찾으러 가봐야 되겠네요 굿모닝 나의 사랑스러운 친구들 잘 잤니? 의외로 방금 심은 애들이 더 잘 자라는 것 같다 벌써 느낌이 다른데 어 물 물 한번 더 뜨고 옳지 옳지 박두기인아 어? 만성 피로인데 잠도 방해하고 도대체 누구야? 일단 가볼까? 그게 아마 여기 있었죠 이거 여기서 또 가까운 게 있나? 지금으로서 이게 제일 가깝네 여기로 가죠 오늘은 꽃다발을 전해주고 싶은데 오늘은 꽃다발을 전해주고 싶은데 나오려나 안나올 것 같네 와쿠와쿠사앙 도쿠데스까 와쿠와쿠사앙 아이시떼요 와쿠와쿠사앙 와쿠와쿠사앙 와 여깄다 와쿠와쿠사앙 여깄네 와쿠와쿠사앙 왜 여깄는거야? 오 여기 재배하고 있네 어 웃고 있어 드디어 봄이야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죽는줄 알았어 와쿠와쿠사앙 아하윤? 제대로 발음한게 맞나? 아 이름 맞아 난 와쿠라고 해 만나서 반갑다 아빠한테 네 얘기를 들었어 박모양 배로 널 여기까지 태워 두신 분 있잖아 오! 뭐야 그분이 아빠였어? 응 모자 쓰신 분 맞아 여기 아빤가봐 얘는 집인가봐 와타루씨 하하 여기는 일본인 집안이 맞네 내가 와쿠와쿠사앙 그랬잖아 여기는 일본인이네 Japanese 여기는 일본인 집안이네 농장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가? 난 직접 땅을 읽어본 적이 전혀 없다네 바다가 내 집이라고 할 수 있지 우리 귀염둥이들은 빼고 말이야 어?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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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섬에서 큰 꿈을 이뤄보이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제가 제가 와쿠와쿠사앙 와쿠와쿠사앙 내 선물 받아줘 내 생각해줘서 고마워 어? 왜 끝이야? 조만간 잠깐만 아버님 아버님한테도 하나 드릴까? 하나 더 줄 수 있나? 아 한 번밖에 못 주네 아버님 제 꽃다발을 받아주세요 좋구나 고맙다 아버님 대신 저한테 호감 가지시면 안됩니다 전 와쿠와쿠사앙 이랑 결혼할 거니까요 여기서 만나다니 여기가 집이란 말이지? 등대 등대에 아버님이 계신단 말이지 자주 찾아뵈야겠어 여기도 뭐가 이벤트가 있는 것 같은데 위치를 보니까 스토커라니요 말을 함부로 하시네 저의 사랑을 그렇게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저만의 사랑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곧 있으면 와쿠와쿠도 날 좋아할 거야 근데 나 뭐하러 나왔지? 뭐하려고 나왔지? 와쿠와쿠사한테 꽃다발 주고 까먹었어 나 뭐하려고 했냐? 아 돌 아 아 아 여기까지 와버렸네 맞아 맞아 비석 읽기로 했지 와쿠와쿠상 때문에 내가 정신을 못 차렸네 쭉 내려가 다시 돌아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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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럴 수도 있지 이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오 뭐야 뭐지 오 경극 하는 사람 같아 어이 저게 뭐야 뭐야 뭐지 어이 나 도망갔어 이방인 표시인데 저거 저기까지 갔나 아닌데 진짜 이방인인데 저 사람은 다른 데도 가봐야 되나 봐요 한 군데만 가도 된다더니 어 어 이방인 씨 어휴 말을 못하네 다른 데도 가봐야 되나 봐 그러면 아 대충 여기서 보일텐데 비석 모양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뭔가 묶여있는 표시가 있었는데 어디 있을까 더 위를 뚫어야 되려나 이 마을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가 여기 한번 가볼까요 왜 이쪽이 있을 것 같아 4개 정도면은 분명히 나눠져 있을 거야 어머 우리 우연히 만났네 이제 대화는 못하니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깍이 어? 근데 이게 뭐지? 어 뭐가 와 여기 있다 이런 코코넛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코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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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떨어지네 떨어지긴 하는 거야? 이 정도면 안 떨어지는 건데 아 순간이동 있었으면 좋겠다 일일이 달리는 거 개불편해 마을 구경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포인트 이동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그래도 포인트 이동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그래도 포인트 이동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이쪽으로 해서 가볼까요? 이쪽으로 해서 가볼까요? 어 여기는 뭐야? 키라 농부라고? 그렇군 난 키라야 어 뭐야? 여기 내장간인가? 어 이 사람도 농부 같은데 동굴 근처에 있을 것 같아 이거 뭐지? 뭔가 묶여있는 아 여기도 자원 구할 수 있구나 오오 여기도 나무가 많아 그렇지만 원하는 건 없어 여기가 동굴이고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이쪽으로 못 가네 음 이 옆길로 아직 못 들어가네 집 왼쪽에 나무 뭐야? 이거요? 여기 무슨 신전 같은데? 저긴 지금 못 가요 제가 길 뚫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와 염소도 있어 아 양이 오 뭐야 아니 다르게 생겼네 보면은요 아 마을 귀퉁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스토리 진행을 하고 싶지만 멀리 가야 되는데 어이가 없게 그냥 사라지고 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건 모르겠네 일단 옆으로 가볼까요? 가보면 되지 여기 그냥 내 새로운 땅인 것 같던데 어 버섯 어이 뭐야? 망고스틴 어이 뭐하는 곳이오? 넌 내가 팔아야지 뭐 이상한 소리나 어 못 들어가는데? 아 여긴 아직 못 들어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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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뭔가 우웅 우웅 이런 소리가 나 거기 아직 연결이 안 돼서 못 간다 무슨 소리야? 누가 막 갇혀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뭔 소리지? 어 지금은 못 들어가나 봐요 아직 땅을 일구는 작업부터 해야겠다 나 되게 농부치고 일 안 하는 것 같아 농부치고 지금 너무 탱자탱자 노는 수준 이런 거 팔고 두개 심고 물 주자고 어 표고버섯 어 찾았다 그러네 표고버섯이었네 설탕나무 씨앗 설탕나무 씨앗은 먹는 거니까 심을 순 없겠지 어 맞네 오늘은 할 것도 딱히 없고 할 것도 딱히 없고 할 것도 딱히 없고 자자 열심히 돌아다녀서 아 무슨 소리야 와쿠아쿠 씨랑 와쿠아쿠상 아버님께 점수를 땄는데 정말 커다란 업적이 있었지 놀지 않았어 마냥 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랄 토크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은 전세계의 게스트를 만나면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 아니 아니 저분은 코난 코난인데 코난 저 코니가 진행을 맡아서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미드워 출신으로 테러 죄송합니다 랜드 슬라이드라는 활동가 단체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모두 환영해 주십시오 무지마지하게 큰 검과 뚱한 표정이 트레이드마크인 클로드 스트레이프 씨 누구지? 안녕하세요 네 네 좋습니다 클로드 씨 어 그러니까 파이널 판타지 같지 나도 그 생각했어 클라우드 아니야? 그래서 요즘은 그 테러 아니 활동가 단체인 랜드 슬라이드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관심 없어요 그냥 여기서 제 할 일을 하고 돈만 받으면 돼요 오 정말 솔직한 대답이군요 마음에 듭니다 사람들이 왜 이 쇼를 진행하느냐고 물으면 저도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예 그럼 다음 질문 시청자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겁니다 머리에 쇠를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아 쇠 머리요? 전 그런 걸 안 쓰는 아 그럼 부분 가발이군요 탈모를 앓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새롭고 흥미롭고 신비로운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잠깐만요 제 머리는 악마다 와 악마가 따로 없네 악마였어 보다는 악마였다 진짜 일기예보 내일은 비올라나? 내일도 날씨가 맑아요 뭐가 나올까요 이번엔? 아 표고버섯 그만 표고버섯 그만 재방송 그만 이거 계속 재방송하네 우와 100원이나 하네 비싸다 오 다리 연결 오 된다 뭐야 저 아까 고기잖아 오 가보자 아까 막 우우우우 소리 났던 고기잖아 아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아 이 새끼야 아 드디어 나타난 것인가 아 저 허수아비 세워놔야겠다 연구소에 적합한 잠수부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자는 다이빙에 적합한지 현장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어 가 어머머 이게 뭐야 후 만 이게 뭐야 이거 0으로 왔어 일단 받아 여기서는 안 글러나오지 않을까 아 허수아비 만들래요 허수아비 만들려고 써져있군요 오 오 반짝 반짝이 오 반짝이가 오 여기 봐 안내하고 있어 기다려봐 나 이거 물 좀 주고 가야 돼 기다려 반짝이 좀만 기다려 감자야 감자 심지어 감자라고 이제 거의 다 잘한 감자를 저 자식이 나머지는 아직 물 줘야 되지 기다려 허수아비를 허수아비를 하나 만들어 아니 이거 위치 왜이래 아니 젠장 젠장 기존에 밭에다가 잠깐만 위치가 너무 애매한데 이거 뭐 때문이지 허수아비를 세워두고 허수아비를 세워두고 허수아비를 두개 만들어야 돼 일단 봐 오케이 됐다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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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안 씨앗을 또 사와야 되겠다 이거는 팔고 일단 내버려 두고 가자 가자 날 안내해 어서 아까 그쪽 길이었다는 건 난 알고 있어 빨리 안와? 왜 이렇게 느려? 빨리 갈 수 없니? 아우 이 친구 발걸음까지 맞춰서 가야돼? 아 여깄다 이쪽이지? 아 그치 어 오케이 여긴 뭐하는 데지? 오 그 4개가 여긴가? 고목나무? 인간 인간화 인간화 인간 아까 개다 나 족장 인간한테 고맙다 여기 와줘서 넌 뭐야? 꿈? 나 족장은 자이언트다 자이언트 자이언트 널 기다렸다 아주 오래 이쪽으로 와서 봐라 이 글씨를 봤지만 넌 이해 못한다 사원의 힘 못 본다 그렇지만 봐야 한다 어 문도 문도 아니냐? 가고 싶은 대로 간다 그거랑 똑같은 말투인데 여신 돕는 열쇠다 여신 도우면 병 없어진다 어? 의식 시간이다 그런가 봐요 빨리 해야 한다 약간 아프다 돈 들 거다 시작한다 다섯 넷 셋 둘 지금 뭐야 숫자를 왜 센 거야 으아 아 아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으아 으아 봤나 무지 빠르다 자연의 힘을 깨워야 한다 궁금 여신이라니 여신이 답해야 한다 나 아니다 너 여신 만날 준비 됐다 너 여신 만날 준비 됐다 호수 사원에서 거기 여신 집이다 아 그 연꽃 사원 애기 그만 쉬어야 한다 의식이 끝나면 나중에 또 얘기해준다 인간 지금 말고 나중에 안녕 굼굼 슈 에 뭐야 제 3의 눈을 잠금 해제했습니다 이제 고대 언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 이제는 비석을 읽을 수 있나 본데요 이제는 읽을 수 있는 거야 어 여기 좀 둘러볼까 상자 열기 오 나이스 보기보다 편하다 아 이거 자는 곳인가 보다 음 흠 폐소한 두 자이언트가 풀려났을 때 길이 열릴 것이다 아 나무 하나 더 찾아야 되네 나무를 한 개 더 찾아야 돼요 흠 이쪽 길은 아예 다 막혀 있어서 못 가고 여기를 가봐야 한다는 소리인데 일단 일단 봐 일단 가서 집에 있어도 할 거 없으니까 이건 뭐지 여기를 그냥 보는 건가 지켜보는 건가 아 그냥 옆에 볼 수 있는 데인가 보다 뭐 훈련 중이시네 오 훈련 중이시네 오 난 내 상처에 관해 이야기하는 걸 싫어해 일단 다른 사람이 신경 쓸 바가 아니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도 여전히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지 차가운 남자네 차가운 남자네 차가운 남자네 비석을 찾아야 돼요 근데 찾으려면 그냥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처럼 막 명확하게 뭔가 표시가 뜨는 데가 없어서 맵을 좀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 뭐 온저리 있을 것 같은데 좀 다녀봐야 할 것 같아 이리로 가자 꽃도 좀 줍고 오늘도 아 근데 같은 선물은 또 안 될 것 같기도 와쿠아쿠씨 만나면 내가 또 꽃다발을 줘야겠구만 하루에 한 번씩 고백하는 거야 와쿠아쿠씨 어? 안에 있으려나? 없을 것 같아 항상 밖에 있는 것 같았거든 와쿠아쿠 와쿠아쿠상 어디 건물 안에 있나본데? 안 보이네 두 명 여기 있고 하나 있고 여기에 두 명 있다고? 내 위치가 여기지? 아 어? 천문대 안에 있네? 안에 있네 으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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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봄이야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흠흠흠 흠흠흠 어디있어? 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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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이거 즐겨찾기로 해 놔야 되겠다 아 아 하나씩 밖에 안되네 애우 선호하는 거 아하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겨울이 생일이네 선물을 다양하게 줘야 되네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싫어하는 선물을 줘가면서 뭘 싫어하는지도 알아내야 돼 그냥 선물을 다 주는게 좋은거야 어? 온천 주인이다 타케바사 아이고 안녕하세요 쓰레기 쭉 가자 이 위로 가보자 아 여기 안 열렸어 어? 이거 뭐야? 물감이 아직 덜 말랐다 어 여기 그림 그리는 사람 있나? 실례합니다 우와 집 너무 잘 꾸며놨잖아 우와 아 엠마 집이구나 뭐야 집이 예쁜데? 아 나도 빨리 이렇게 꾸미고 싶어 근데 집이 이렇게 커야 뭘 꾸미지 다 낡아 빠진 집 줘놓고선 다 낡아 빠진 집 줘놓고선 아 참 어 이거 남의 집 남의 집 거 가져갈 수 있나 아 안되네 조이엔 여기 세 명이서 사나보네 아 우와 집 정리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아 집이 좀 많이 지저분하네 흠 집이 좀 집이 좀 좋긴 한데 지저분하네 좀 청소 좀 해야 되겠다 여기도 큰 돌에 막혀있어 여기가 사원 우와 엄청 크다 의외로 큰데? 이 윗길은 지금 못가고 어? 신성한 지역 어떻게 열지? 그냥 열 수 있는 것도 아닌가 봐 시간이 지나면 열리나? 아 이거였구나 못 가는 것 같아요 넘어갈 순 없나 봐요 어? 아니네? 갈 수 있네? 어? 왔다 여신님이 계신 곳에 왔다 하윤 여기도 네 개 있어 먼저 재단에 공무를 바치렴 보답으로 내 축복을 받아 사원들 사이를 이동할 수 있게 아마 텔레포트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여기서 텔레포트가 나오는 거네요 사원 국물 특정 아이템을 사원에 기부하여 코랄 아이템에 복원을 도울 수 있다 일단 눌러볼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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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그거구나 아 나 집에 순무 있는데 데이지 고추냉이도 있는데 당근 빼고는 다 있네 아마 가지고 와야 되네 어우 집도 먼데 여기서 어우 여기 집 개먼데 거기도 갖다 바치는 거 그 저기 뭐야 기부하는 거 있었거든 스타드 벨리 내에서도 있었거든요 어 버섯 버섯은 따로 가져갈 필요 없겠고 근데 어쨌든 가야 돼 여긴 누구 집이지? 와 여기도 잘 꾸며놨다 코너 여긴 누구 방이지? 집 다들 엄청 잘 꾸며놨어 아까 그림 딥파 엥? 하윤? 난 딥파 그림 그리던 친구가 오오오 오 오 오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이씨 젠장 도망갔어 아이씨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 파블로씨구나 아 여긴 대장관 오 아 여기서도 나오네 어 안녕 아치 진짜 새로운 분이세요 아빠가 농부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어떤 농기구 가지고 있어요? 좋아요 믿을게요 그런데 왜 농부처럼 안 생겼어요 어머 그러니? 좀 험한 일은 안 하게 생겼나 보구나 아이씨 어 여긴 뭐 하는 데지? 원래 이렇게 생긴 건가? 불안전해 보인다 여기도 뭐 있나봐 소원을 이뤄주는 나무인가?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다 여기 사랑하는 네넥이 묻혀있다 메일 그리파 여긴 공동묘지인가 보네 스콧은 만나봤어? 동굴에서 가끔 보이더라고 아직 안 갔어 오기를 가야되는데 아 포도 탐나는데 갖고 가고 싶네 살짝 탐나는데 축제 때 쓰려놓은 건가? 뭔가 축제의 장소 같아 아 뭐야 길이 어디야 집에 가야되는데 위로 가야되는구나 집까지 가는 것도 일이야 아 옛날에 위로 들어와 알죠 동물도 다 들어갔네 좋았어 일단 얘네들은 필요가 없나봐 안 떠 있는 거 보니까 갖다 줄 거를 아 이거 챙기고 이거 하나 챙기고 당근만 있으면 되겠네 호버섯 이거 필요 없나? 별 좀 거 갖다 주는 게 낫겠지 없는 것보단 낫 것 같아 당근 씨앗을 사 와야 되겠어 내일 동물 채널 애니멀리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멀리아에 잘 오셨어요 저는 폴이에요 저는 애니고요 저희는 동물을 사랑하는 부부랍니다 코랄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멋진 동물들을 촬영하기 위해 이사 왔죠 아 그 마을에 있는 그분들이구나 저희 이제부터 저희 딸 조이와 함께 여러분에게 이삼 경이로운 동물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지금 천국의 새라고 알려진 멋진 극락조를 촬영하려고 숲에 왔어요 극락조가 천국의 새라고 불리는 건 방금 들었어요 이 아름다운 극락조는 천국의 새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코랄 아일랜드 같은 섬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긴 천국과 다름없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워낙 아름다운 새라서 이 지역 전설에서는 여신의 전령으로 나오기도 해요 어? 아니 제임스씨 제임스씨가 왜 여기 나오지? 아니 스파이더맨을 비판하신 그분이 왜 여기 멍청한 인간들 예쁜 새 같은 걸 누가 신경 쓴다고 숲 큰 불량 영상은 어디 있는 거야 엠 이건 뭐야 이건 숲 큰 불량이 아니잖아 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기억하세요 야상에서는 사진만 찍으세요 발자국 외에는 남기지 마세요 아름다운 추억만 간직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뭐야 여기저기 다 나타나네 제임스가 여기에도 있네 오케이 야금야금 돈 벌기 날씨를 못 봤네 오 오 감자 양배추는 언제 자라는 거야 갖다줘야 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남았지 6일 아직 많이 남았네 물을 좀 줍시다 주고나서 편지 보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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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일 봄이 온 걸 기념해서 호수에서 모임이 있단다 축제로 포트럭 야외 식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오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내일 축제 있대요 오케이 축제는 보고 싶었어 어 어잉 누구지 숙희 아가 캐구나 애들은 이제 문제 없어 아 오케이 어 뒷태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딨니 자파정 아 여기 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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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는 무슨 아 아직 시간 안되지 참 저기 갔다가 올까 그냥 갔다가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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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뒤지는 거 재밌네 은근 안녕하세요 네 내일 저 벚꽃축제 갑니다 나 내일 노래 공연하기로 했는데 와서 얼굴이라도 보자 어 어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당신 이거 좋아 당신 이거 좋아하나요 아 아 목이 따끔거리네 어제 저녁에 바나나 튀김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같아 아 여기여기여기 멋진데 고마워 좋아요 엄청 좋아하는 거 같은데 잠깐만 좋아하는 거 아 선호 아 매우선호 까진 아니고 아 싱글싱글싱글 싱글싱글 아 싱글 아 여기 써져 있네 싱글싱글 싱글싱글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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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자들이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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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여시님 여시님 장물을 가져왔습니다 여자도 되는 거 같아요 아 아 여기서 찍고 있네 아까 그 프로그램 여기서 찍고 있는 거네 뭘 하고 있는 거지 우리 내일 축제 우리 내일 축제 때도 동물을 찍을 수 있음 좋겠어 여느 때와 같다면 비버나 플라밍고 같은 특별한 동물을 볼 수 있을 거야 농부가 될 거라고 그렇다면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그건 그렇고 난 폴이라고 해 폴은 처음 만났구나 좋아 좋아 기부하러 왔어요 버섯 고추냉이 어 데이지 어디 갔어? 뭐야 데이지 어디 갔어? 아니 세상에 데이지 어디 갔어? 나 분명히 데이지 챙긴 거 같았는데 어디 갔지? 집에 다시 가야 되잖아 그런가 봐요 꽃다발로서 쪘나봐요 집에 다시 가야 되잖아 예정에도 없는 꽃다발을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이쪽으로 내려가서 가자 당근 씨앗을 사고 당근 씨앗을 사고 가서 심고 곡물을 다시 챙겨서 가야겠다 저기 애견 용품샵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많이 맡겨두네 당근! 당근도 한 세 개 사고 이건 뭘까? 이것도 근데 이것도 돈이 좀 되려나? 다행히 키워보면 좋겠지 다양하게 키워보면 좋겠지 넌 좀 많이 심자 둘 다 둘 다 많이 심어도 될 거 같아 가자 집에 들렸다가 얜 또 여기 들어가 있네 얜 또 여기 들어가 있네 전동 킥보드 있으면 좋겠다 텔레톱이 뽀가 타던 그런 것도 괜찮은데 텔레톱이 뽀가 타던 그런 것도 괜찮은데 당근 당근 핫 바꿔서 나도 농부니까 일은 해야지 범위가 여기까지였던가? 범위가 여기까지였던가? 범위가 여기까지였던가? 물을 골고루 임시어 수압이면 부서지려나? 아이고 농부다운 일을 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굿 굿 아 아 굿 아 아 데이지를 사와야 되겠다 음질종부 일단 파야겠다 아 괜히 플로팅한다고 꽃을 써가지고 다 키우는 거 팔아버렸네 집에 꽃도 있는데 그거 쓸지 몰랐죠 갖고 있는 거 먼저 쓰나 봐요 아까비 혹시 모르니까 두 개 어차피 하루 안에 안 자라니까 우리 온 김에 옷 구경이나 좀 해볼까? 살롱 여기는 머리만 하는 곳인가? 아하 안토니오가 내일 벚꽃축제에 올지 궁금하네 발렌티나가 부모님이랑 같이 놀 수 있게 하려고 쌍둥이가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거든 어떻게 될까? 아하 500원으로 헤어를 바꿀 수 있네요 몸도 바꿀 수 있네 아하 오케오케 옷가게가 아마 아 여깄다 위에 있다 옷가게가 오늘 하필 문을 닫았네 옷가게가 오늘 하필 문을 닫았네 마네킹이구나 사람인 줄 알았네 야외장식품 뭐야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다 돌 바닥 타일 오드막 스타일 우와 우와 해변 스타일 이거 꾸미는 재미있겠는데 잘 꾸몄다 카탈로그 여긴 이렇게 볼 수 있고 아 이게 만원이라는 거지 잘 꾸몄다 괜찮은데 티비 지금 할인하고 있는 것들인가 봐 여기 있는 것들은 판매하는 건 아니고 음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여기는 전자제품 파는 곳이라던데 요리 도구 뭐야 안녕 별일 없지 루크씨 응 도움이 필요해? 난 루크야 만나서 반가워 어?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어딨어 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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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좋아하는데 음식 음식 요리를 잘하면 좋아하는구만 아직 내가 요리 실력이 좋지 않아서 와쿠와쿠와쿠씨도 탐나는데 이 남자 맞아 어 뭐야 여기도 있네 신성한지 어 여기도 있다 이 가운데 아까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네 세 개 찾았다 내일은 꼭 옷을 사러 갈거야 내일은 문 열겠지? 갑자기 비가 와서 문을 닫는다거나 그러진 않겠지? 천문학자랑 지금 전자상가 사장과 포도밭을 운영하고 있는 부자랑 음 음 어서 어서 무럭무럭 잘하렴 감자도 팔아버릴까? 페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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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줄까? 페비를 지금 내가 급하니까 이거 어떻게 주는거지? 페비를 어떻게 주는거지? 페비를 어떻게 주는거지? 이거 줄 수 있는건가? 아 비료를 제작해서 줘야되는구나 아 그냥 줄 수 있는게 아니구나 자 오늘도 TV를 한번 쇼핑 한번 볼까요? 믹서기 2250원 비싸 내일 날씨 내일 날씨는 맑습니다 농부가 되는 법 과연 과연 오늘의 농부의 팁은 농사 외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낚시 낚시 아 낚시 곤충이나 낚시로 돈을 벌래 바깥에 돈이 굴러다닌데? 저 아저씨 저렇게 말해도 되는건가? 와 감자 진짜 비싸다 대박 감자 짱 비싸 올 봄은 감자농사로 부자가 돼야겠는걸? 어 축제 축제 오케이 음식 가져오라긴 했는데 음식이 없는데 괜찮겠지? 어? 스탈렛 마을에 새 농부가 이사왔다는 소문이 사실이라서 기쁘구나 넌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시험 삼아서 써보라고 비료를 보낸다 안 그래도 필요했는데 경작한 토양에 뿌려봐 좋은 품질의 작물을 수확할 수 수확할 확률이 올라갈 거다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할 수 있대 오케이 지금 내가 어 이게 뭐지? 당근이 이거였나? 아 이래서 나눠서 해야 된다는걸 당근이 뭐였지? 이게 당근인가? 어 뭔가 이게 당근이 아닌데 이거 똑같이 생겼는데 그건가? 무인가? 이거 무다 무 이게 이건 그냥 아무거나 심은 것 같고 당근! 이게 당근 아까 여기 뭐 심었지? 이파리는 이게 당근인데 당근을 내가 3개 샀을건데 아 씨앗에만 줄 수 있대요 싹이 트고 나면은 못쓰는구나 아 싹이 트고 나면 쓸 수가 없나봐 까비 어서 자라래 양배추 넌 빨리 갖다 줘야 된단 말이야 배추 배추 양배추 물 한 번 더 뜨자 그런가봐요 흠질작 못하게 처음부터 좋은 비료를 줘야 되는거였어 오케이 나이스 가자 축제 축제 어디서 하더라 어디 광장에서 한다고 했지? 아 보상 받고 어디 있어 메모 메모가 어디 있었더라? 가방 어디서 봤지? 아까 그 메모 아 여기 있다 비료 아 인간 만나고 싶다 써져 있던 거구나 잠수봉 어? 뭐지? 2시부터 9시까지라고 했는데 호수라고 했어요? 아 여기구나 아 꽃까지 다 피었어 아옥이 오 이쁘게 해놨네 이거 봐 축제 축제라고 이런거 만들어놨어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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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 페스티벌 오오 블라썸 페스티벌 체리 블라썸 페스티벌 오오 내가 좋아하는 벚궁 뭔가 되게 하와이 느낌 난다 축제다 여기지 여기 시작해보자고 나 음식 안갖고 왔는데 우와 우와 엄청 커 솥 오 달리기 시작한다 오 노래한다 체리 블라썸 페스티벌 오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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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대찌기 미니게임 연습 우와 우와 아 어 은근 어려운데 한번 넘어져야 되네 어쨌든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은 아하 자동적으로 연습으로 나가기 어 해볼까 한번은 엎어져야 되네 어 어 오케이 미니게임 시작 시작 오오 뭐야 라운드도 있어? 천천히 뭔데 잘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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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지는게 나은건가? 모르겠네 1등은 어떻게 하는거야? 1등은 어떻게 하는거야? 3등 통과 못하나? 설마 에이 떨어졌어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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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도전 다시 도전 아이고 완벽해오면 안 넘어지는거 같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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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어 2등 2등은 되나? 어 다행이다 2등은 올라가는게 맞네 완벽하면 되는거 같애 완벽하면 되는거 같애 아이고 아이고 천천히 아 자꾸 성공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3등이야 왜 이렇게 잘하니 너네 아 왜 이렇게 잘하니 아이템은 한 번만 주네 여기는 낚시를 아 이때 낚시하면 또 잡히는게 다른가 보다 어 노래한다 같이 노래하자 다음 파트 뭔지 알지 뭐라고? 난 못해 1,2,3 아 부스가 있네 음 이거다 전굴에 아이템 넣기 아 아 아이템 가져온게 없어서 이거 뭐지? 우와 아 이럴때만 살 수 있는게 있구나 아 2,500원 다음에 더 줄테니까 이거 외상 안되나요? 아 이거 너무 예쁜데? 한정판이야 코타츠 의자 너무 비싸다 예쁜데 아 내년에 사야될 것 같아 까비 이게 메인 행사하기 전에 나도 여기서 한번 잡아보자 뭐가 다르지? 어 와쿠씨 아빠가 드실 통풍을 좀 싸가야겠어 이거 나중에 먹어도 맛이 있을까? 오 여기 뭐 잡을 수 있나봐 오 잠깐만 내 옆에 여기 낚시 안되나? 오 낚시가 안되네 아 여긴 뭐 할 수 있는게 없나보다 뭐 잡고 이런거 안되네 오 이방인이다 아직 다이빙 안해봤니? 오 그래 여기서 다 만나자 오늘 행사 준비가 끝났어 랜디 내 이름은 랜디야 초등학교 교사지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오 처음 만났구요 난 처음보는 사람들한테 말 다 걸어야겠어 수리야 니가 하염 났지? 조코 삼촌한테 니 얘기 들었어 그거 묵수말이야 키가 크고 코스여? 아 몰라 얘도 만났고 메이씨 아 봤고 아 이분도 만났고 못 만났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쟤 어 우리 초변이지 알리야 여기서 다 말해 베티씨 루와는 만났었고 다 만났나? 여기 있는 사람 다 만난거 같은데 어 이 사람 처음 만나 저기요 저기요 대화는 처음인데 우리 대화할 수 있을까요? 대화 대화 좀 대화 좀 아시죠 우리 저 선생님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아우 저쪽으로 가면 대화를 못하는데 여긴 에바고 아 그냥 진행해야되겠다 가자 아 기부하고 싶은데 잠깐만 아홉 개 다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알면 지금 갖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하나 넣자 넣었어 허거야? 허거 이거 허거래 허거였어 허거에 설탕 넣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본 행사 차례입니다 수프가 완성되었습니다 재료를 기부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로스씨 부디 수프 맛을 봐주시겠습니까? 그럼요 저야 감사하죠 코너 시장 어 맛있겠다 이 수프는 곧 마을의 화합역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힘을 합쳐 만든 결과물을 맛볼 시간입니다 왜 하니? 두둥 나와야 되는데 맛이 괜찮네요 특별한 맛은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먹을만한 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맛 평가를 왜 아 내가 넣은 거에 따라서 또 다른가 보다 요리를 해오라고 한 거 보니까 약간 품질 좋은 재료를 집어넣어야 되나 보다 제빵을 해본 적 있니? 나한테 스트레스를 풀기에 제빵만 한 게 없는데 어 월병 레시피 하루가 다 지나갔네 제빵도 재밌겠다 일기예보 비와라 아이씨 내일 날씨 좋다네요 뭐야 뭐야 오늘 하루 에바 플러스 아 아이씨 다 못 봤네 뭔가 플러스 됐어 특별한 건 없었는데 뭐지 경기 때문인가? 경기를 같이 해서 얘는 언제 자라 얘는 도대체 언제 자라는 거야? 양배추 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양배추 빨리 갖다 줘야되는데 양배추 빨리 갖다 줘야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크는 거야? 이거 어 무도 됐고 이건 꽂히고 이게 뭐였는지만 좀 떴으면 좋겠다 내가 깜빡깜빡하니까 어 공헌 포인트라는 제도가 있대 마을회관에 현지 농산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행해 보고 싶다 아 좋아요 쌤 만나러 가야되고 아 좋아요 쌤 만나러 가야되고 보기 빼고 일단 나중애를 위해서 잠깐만 상자를 하나 더 만들자 넣어두고 넣어두고 옷가게 열려있겠지? 아 아니 옷가게는 언제 열리는데 옷가게는 언제 열리는건데 옷을 옷을 아니 옷을이란다 옷을 좀 보고 싶구만 옷가게가 안 열리네 이거 양배추 얼른 갖다 줘야 다음 퀘스트도 열릴건데 9시지? 좀만 기다리자 일단 관계도가 상승을 왜 했지? 왜지? 에바는 내가 선물을 준게 없는데 어째서? 아 이야기 나누는걸 좋아하네 얘한테는 말 많이 걸어주면 좋아하겠네 PCN10을 운영합니다 이 둘은 선물 줬는데 얘네들은 왜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되네 아직 안열렸으니까 아직 안열렸으니까 근처에 뭘 파밍을 해볼까? 이것저것 옷 옷도 좀 가져가고 벌레나 나비 이런것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서오 어서오 헉 헉 그렇지 그렇지 이런 녀석들 가져가야지 맞지 맞지 한동안 잊고 있었다 맞지 맞지 한동안 잊고 있던 조개들 그치 그치 맞아 맞아 이걸 챙겨야 했는데 뭐 찾고 있네 벚꽃축제가 생각보다 좋았어 내년에도 갈까봐 저 친구는 저게 취미인거죠 매번 들고 다니더라고 저런거 음 음 음 음 아 여긴 이렇게 돌아서 가는 곳이네 특별한거 없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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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파점에서 샘을 만나고 당근이랑 데이지가 다 펴야 저건 완료가 되고 여긴 뭐지 아 그냥 주차장인가 오른쪽 여기였지 아 들어가자 오 헐 뭐야 허수아비 귀여워 마을 규칙을 위반하는건 피하고 싶다네 아무럽요 시장님 당연히 저희도 피해주기 싫지요 그 어 아이들 아이들 말이네 쌤 나도 거길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허수아비 장식이라니 좀 그렇지 않나 쌤 이런 마을하고는 도통 어울리지 않잖아 우리 마을 규칙에도 맞지 않고 말이야 어 규칙이 뭔데 아니 시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시장님이 그러시다면 뭐 허수아비는 그만두죠 오늘까지 다 치워놓겠습니다 귀여운데 허수아비 완전 귀여운데 완전 귀여운데 왜 그러지 정말 고맙네 다른 위반사항은 나중에 이야기할까 글쎄요 그럼 아무때나 보시죠 그럼 오늘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허수아비를 처리하러 가야해서 약속을 바로 지키는군 아주 훌륭하네 쌤 뭐지? 허수아비가 뭐가 문제인거야? 뭐가 문제인것이야? 뭐가 문제인것이야?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내가 이.. 뭐라 하냐? 대화가 나타날 때 효과음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더니 테일즈위버 효과음이랑 똑같네 잘 들어봐요 여러분 말풍선 뜨는거 테일즈위버 소리랑 똑같애 하윤 하윤 이제 단골이 다 됐네 허 농장일을 아주 열심히 하던데 익숙해지고 있어요 아주 좋아 배송상자도 잘 쓰고 있고 자네가 공급한 물건들이 마을사람한테 아주 인기야 다들 현지 농산물을 그리워하나봐 이걸 한번 보겠니? 과일인데? 여긴 수입품 판매대야 수입된 물건들이 모여있지 어 당근있다 그런데 들어오는 값이 무척 비싸 배송료에 세금에 뭐가 그리도 많은지 이윤을 극도로 낮춰서 최대한 저렴하게 판매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비싼 편이지 그렇다고 가격을 더 내리자니 손해가 날 판이고 그리고 이쪽은 현지 농산물 판매대 텅 비었지? 나도 볼 때마다 속상해 자네한테서 농산물 배송이 오면 여기에 진열하는데 그럼 날개 놓친 것처럼 팔리지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있었을 땐 가게에 현지 농산물이 넘쳐났었어 무척 자랑스러웠지 그런데 지금은 수입 농산물을 팔 수 밖에 없구나 현지 농산물 코너를 다시 열까 생각 중인데 자네 도움이 필요해 할 일은 간단해 동등급 품질에 야채와 과일을 많이 배송해주면 되거든 팔았는데 정확한 양은 여기 적어놨으니 참고하고 물론 물건 값은 따로 쳐줄거야 필요한 농산물을 모두 공급해주면 평소에 주던 농산물 값에 코인을 더 얹어줄게 괜찮지?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된단 소리예요 열심히 일해라 아 팔았는데 아 파버렸는데 고양이 여기 위에 있다 일단은 하...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이어서 하도록 하죠 강아지 더 많아졌다 어머 귀여워 아이고 미안해 모드가 반가워한다 귀여워 애니멀 쉘터 일단 여기 뭐 들려서 뭐 좀 듣고 공원 시스템인가 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안녕 하윤 와줘서 고마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이 섬에서 살면서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근 마을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됐어 설명해 줄게 시스템 이름은 공원 포인트야 마을 게시판에 게시된 심부름을 완료하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축제에 참여하고 미니게임이나 메인 이벤트에서 우승에도 획득할 수 있지만 마을 등급이 올라도 공원 포인트를 얻을 수 있어 음 예를 들어 우리 아름다운 나비 넌 이미 포인트를 획득했네 어디 보자 뭐야 이게 사연 아 여깄다 벚꽃 축제에 참여해서 공원 포인트 40포인트를 획득했어 음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이 도입된 이유는 마을 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야 약간 지역 화폐 같은 느낌이네 저쪽에 있는 공원 포인트 교환 카운터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여러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어 장 담았는데 노력하는 보람이 있을 거야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윤 공원 포인트를 열심히 획득해 봐 예스 오케이 여러 가지 참여도 해야 되고 박물관 기부하는 것도 의외로 도움이 될지도 어 와 전동 휠체어가 우와 뭐야 스탈렛 마을 무료 휠체어 데어서비스 피아노 이외으로 아까 비석에서 반짝반짝 했는데 읽을 순 없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상한 바나나야 농업 엘릭서 코랄 히어로 호수아비 귀여워 진저브레드 호수아비 아 뭔데 허수아비 완전 귀여워 호두카키 피노키오 온델 온델 낮은 허수아비 죽지 않는 허수아비 프랑켄슈타인 산타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제작도를 얻을 수 있는 건가 아 여기구나 어버 아스트가 반가워한다 아 여기구나 코디가 반가워한다 말콩 티켓은 얘기할 수 없다 자고 있는 건가 똥 싼다 똥 싼다 고양이 똥 싼다 프랭키 똥 싸고 있어 똥 싸고 있어 여긴 뭐지 너무 귀엽다 뭔데 이구아나? 카멜리오? 뭐야 루나 뭐야 사막여우네 천국이여 여긴 천국이야 우리 여긴 천국이다 어 뭐야 얘도 여기에 나와있어? 여긴 그냥 구경하러 오는 곳이네 어 여기서 나갈 수 있나? 아 여기선 못 나가네 밥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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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커 얘네들 이렇게 해도 밖에 안 나가네 너무 착하다 자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너무 재밌네요 이 게임 그래픽도 마음에 들고 살 것도 많고 일단 사람도 많고 그래픽도 마음에 들고요 아직 아직 완전 초반부인 것 같은데 이 게임이 좀 풀이 넓은 것 같거든요 확실히 이런 게임이 원래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이 봄 11일밖에 안됐는데 30일까지 어떻게 버텨야 되는거지? 아 느끼기에는 아 약간 둘이 약간 다른게요 이게 훨씬 더 힐링에 가까워요 마이타임은 일단 던전이나 몬스터 사냥 이런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아직 동굴 내가 들어가봐야 알겠지만 들어가봐야 알겠지만 좀 좀 더 평화롭고 확실히 마이타임은 어드벤처 느낌이 좀 더 있어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힐링이에요 사람들이랑 생활 그 자체 스타듀 밸리 좋아하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마이타임보다는 스타듀 밸리는 이게 맞고 좀 더 활동적인 거나 역동적인 거 좋아한다 그러면은 마이타임 샌드락이 훨씬 거의 훨씬 나아요 그리고 샌드락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하는 게 재밌는 경우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좀 이런 단조로운 거를 못 견디는 분이면 그걸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픽은 이게 좀 더 마음에 드네요 오늘 해보니까 퀄리티는 이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4만원 값을 하는데 근데 이건 대신 이제 시점 고정이니까 확대하고 이런 게 없어서 확실히 퀄리티도 좋네 이것도 이것도 이거는 가격이 3만 5천원이거든요 가격 값을 하는 것 같고 음 100점 만점에 아직 더 즐겨보진 못했지만 지금 느끼는 걸로 봐서 한 85점 뒤에는 아직 모르니까 85점 정도 괜찮네요 일단 자동 저장되는 것 같으니까 갇혔어요도 있네요 탈출 탈출 버튼도 있다 일단 아 맞아 한 번 자야지 한 번 자고 가자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럼요 고티 후보에 올라갑니다 저장을 하고 가야겠죠 아 양배추까지는 주고 싶었는데 항상 보고자야 하는 것 일기예보 어 내일 비온대 어 오케이 가마가 등장 가마 등장하면 빵만 뜰 수 있는 건가 가마 가마 와 드디어 아 양상추 우 우가 꽃 양배추 인가 아닌 것 같은데 다 다른 것 같은데 다 다른 것 같은데 다른 거겠죠 아마 지금 이거는 따로 나온 씨앗을 심어 놓은 거였을 거야 아마 하늘짜리 아니 이거 혹시 모르니까 하늘짜리 놔두자 하 하 하 하 하 하 오케 여깎이 흡 하는 걸로 합시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